자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너무 재밌게 보여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던 그 게임인데 My Time at Sand Rock이라는 약간 스타듀 밸리의 다른 느낌 뭔가 약간 마인크래프트? 뭔가 전투도 하고 채광도 하고 이것저것 다 수집해서 심고 그런 거거든요 재밌어 보여서 평가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평가도 되게 좋은 편이라 힐링 게임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통받던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일단 그래픽도 귀여워 이게 뭐지? 오 뭐야 커마도 생각보다 오 어 이거 캐릭터 되게 귀엽다 허마도 좋은데? 이걸 하윤으로 해놓고 이게 뭔가 채굴할 때나 싸울 때 소리인가 봐요 소리는 소리는 이걸로 하고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거 되게 그 몬헝 느낌 비슷하다 몬스터 헌터도 커마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피부는 뭐 딱히 안 만져도 될 것 같고 좀 더 동글동글해야 귀엽지 않을까? 턱은 뾰족해도 될 것 같고 턱 길이는 살짝 줄이고 고정 들어갑니다 턱 위치는 옆에서 가야겠지 너무 볼륨이 없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가운데 주자 헤어스타일 남자머리도 할 수 있구나 히삐머리 귀여워 앞머리 부분만 따로 만들 수 있네요 코난 앞머리 아니냐? 코난식 앞머리 아 귀여워 옆머리까지 딱 짧게 오 약간 요즘 유행하는 히메컷 느낌 나는데? 뭔가 요거는 너무 길고 히메컷 느낌 오 머리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네 앙! 아니 이런식으로 대머리가 가진다 가능하다고? 아 근데 두상이 너무 아파 보이지 않아요? 뭔가 깔끔한 민머리 말고 머리를 많이 쥐어 뜯겨가지고 피나기 일보 직전의 피부 같아 좀 많이 많이 아파 보여 뒷머리 스타일을 따로 조정하는구나 어 이거 도깨비 머리네? 귀여워 신기해 소라? 소라 머리 같다 소라 화상 입은 것 같아 뒷머리는 이게 제일 깔끔하고 왜 긴 머리가 없지? 어 이것도 귀엽다 끝머리 머리 색깔을 전 항상 전 항상 약간 그레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하유리 머리 색깔로 바꿔 볼까? 부분 염색은 다 육연이 안되겠지만 눈 속까지 하얘지네 아 뭔가 장발이 있었어 장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장발이 없다 뭔가 이런 것도 깔끔한데 앞머리 없는 거 앞머리는 있어야 돼 이건 있어야 돼 뒷머리 색깔이 다른데? 왜지? 이건 같은데 이건 머리색이 다른데? 이거 요즘 이상한데? 아무리 그려도 빡빡이나 안되겠다 이게 제일 깔끔하고 귀엽네 강조 색깔이 뭐지? 아 약간 약간 푸른빛 돌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의 귀 근데 어째서 기본적인 장발이 없지? 이건 좀 아쉽네 이거 살짝 짧아도 되겠다 눈썹 두께는 좀 얇게 높이는 좀 낮게 눈썹도 하얀색으로 염색이 되가지고 영 별로네 눈썹 길이 두께는 좀 더 얇아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눈 어 뭐야 동공을 바꿀 수가 있네 하트 눈도 있다 이런 거 하트 눈인가요? 보라색 눈으로 가시죠 좀 채도가 높은 색이 예쁘니까 동공 색깔 동공색은 그냥 기본색이 나을 것 같은데 눈 크기 정면에서 봐야 돼 눈 뭐야 높이 기본이 제일 나은 것 같네 눈 너비 너비를 좀 높이고 높이 동공 크기 와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 이런 것까지 뭔가 무섭다 동공이 너무 크면 무섭네 동공 크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라 잘 모르겠네 내가 내 얼굴 볼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블러셔 없는 게 낫겠네요 없는 게 낫겠네요 아닌가 빨간색이라 그런가 없는 게 낫겠네요 지금도 예쁘네 이 상태로 갑시다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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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뭐지 여자라서 안 나오는 건가 수염이 안 나와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나봐요 네 오케이 이대로 가시죠 생일 생일 내 원래 생일대로 할까 가을 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지는구나 이게 무슨 표시지 생일 빨리 보고 싶으니까 봄 27일 내 생일도 원래 봄이니까 27일로 가시죠 아 게임은 여름 1일로 시작한다고 잠깐만 여름으로 시작한다고 근데 이건 뭐지 여름 27일로 합시다 여름으로 시작한다니까 생일을 빨리 보고 싶어 이날의 사건이 당신의 파티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파티 없이 혼자 하고 있죠 아 아 불안하니까 26일로 하자 아 뭔가 불안해 26일로 갑시다 번역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번역이 오 오 신문을 보고 가고 있어요 살기 위해 뭔가 일하러 가는건가 기차 신기하게 생겼다 오 저 남자는 누구지 내 미래의 남편 내 미래의 남편인가 항상 이런 게임을 할 때 꿈을 꾸죠 연애를 하기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한 오 오 창피하게 이름 너무 크겠.. 아 이름 너무 크게 썼는데 일 더 미안이래 미안 sorry 이름이 sorry네 sorry 근데 여자애 너무 예쁜데?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약간 인형같다 뭐야 나도 이렇게 장발하고 싶은데 얘만 치사하게 자 은퇴한 제조업자 조합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가자 가자 이게 달래기 오 달래기석도 맘에 들어요 얀 야 야리야리야리야리 친구라고 생각하래 친구라고 생각하래 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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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애기 귀여워 너무 크게 써져 있네 메이슨의 작업장 저기가 내 집이라고 감동적인 얘기 선글네 퇴사자한테 지금 내가 인수인계 받는 거잖아 퇴사자한테 지금 인수인계 받는 거라 친해지고 싶진 않은가 봐 친해질 이유도 없고 안 그럼 계속 전화 올 테니까 원래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친했으면 전화 오거든 퇴사했는데도 약멸일까 약멸일까 그리고 그게 분명히 그런 것에 분실하셔도 이곳 하 subscribed 약멸 밀크 일이 많이 힘들었나봐 기운이 없어 보이네 블루문 저기가 술집인가? 음식점인가 봐 무슨 일인지 알았지? 아무튼, 다시 일하는 일 이전에 시작해볼께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알았을 때 이미 일어났는데 그런데, 일을 많이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 같고 시작해볼까요? 아직 안 많은 나라가 있어서 안 하니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니깐 하지만, 많이 부족한 재료 그리고, 잎이 깔아가 되어있는 것 같고 그것은 피해거짓에서 나왔던 무기죠? 앞에는 망치 뒤에는 복갱 쌍돌이 같은 거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강제로 파티가 하나 생긴 건가? 오케이 가자 가자 작업장이 저기야 확실히 이 사막 같은 맵은 마인크래프트 때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긴 해 막 나뭇가지 주워야 되잖아 마인크래프트도 사막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주울 때 폴 뽑아가지고 쓰거든 뭔가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날라온다는 건가? 오케이 그냥 그냥 강제로 온 거네 그냥 우리 도시를 도와주실 분들 어서 모여주세요 해서 모집한 거네 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일하실 분 들어와주세요 그래서 그래 돈 주면 가야지 이러고 온 거 같은데 이 세상에서 돋보여질 최고의 방법? 의외로 관종이네 생긴 거랑 다르게 의외로 관종이네 생긴 거랑 다르게 의외로 관종이네 생긴 거랑 다르게 의외로 관종이네 자 일단 쓰레기 더미를 뒤져 어떻게 뒤지지 이게 구르는 거네 수집 수집 오케이 우와 나이스 한 번 더 수집 오 총 3번을 뒤질 수 있네 목재 2개 쓰레기 더미가 기왕 만들려면 앞에 2개 아 여깄다 오 근데 맵 너무 좋다 약간 디즈니 느낌도 나고 괜찮은데? 귀여워 이게 지금 멀티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거 같아요 뭔가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같이 할 사람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개발자가 보낸 편지 제조업자 우리가 여러번 말했듯이 샌드록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번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와 함께 저희가 세상에 추가한 새로운 이야기와 깊이가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개발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 이거 만드신 분인가 보네 선물 줬어 집 꾸미는 거 줬나보네 공장 집도 꾸멸 수 있나봐 마이타임 시리즈에 대한 플레이어에 여러분의 소원과 시간을 들여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파 피드백 같은 거 충분히 잘 수용할 테니까 보내달래 뭐 구하기 네 어 귀여워 그 거 같아 그 포켓몬 마린 마린 일단 집에 먼저 들어갈까 어inger 밖에서 꾸밀수도 있는 거야 우와 오우 잠깐만 바로 옆에둬야 되는데 바로 옆에 두기가 안되는거야? 구석 소파를 밀기같은거 되나? 아 지푸드 회전 아 됐다 오케이 앉기 오 앉아서 쉬면은 기력이 조금씩 회복된대 편하게 앉을수록 기력이 더 빨리 회복된다고? 편하게 앉기는 분들 더 앉을 수 있는게 있나봐 염색 오 오 색깔 바꿀 수 있나봐 오 하츠별로 색깔 바꿀 수 있나봐 역시 파란 계열로 통일하는게 제일 예쁘지 베개인가 이게 좀 진한걸로 갈까 오 이거 하우징 맘에 드는데 어디 색깔이 바뀌는거야? 아 이건 빛이네 이런건 하얀색이지 깔끔하게 아래쪽도 아래쪽도 바꿔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아 아 아 이거 색깔 바꾸는데도 그거드네 그거드네 재료가 필요하네요 왼쪽 아래 여기 나무랑 재료가 다 필요한거였어 주먹실 주먹실이 되게 야무진데 이거 어 작업장인가 아 여깄다 자 물건 분류하고 곡괭이를 만들 수 있대요 자 일단 제작 망치곡괭이 망치곡괭이 오 오 오 오 오 출발해 오 오 샌드베리 이것도 먹을 수 있는건가봐요 오 오 눈에 보이는거 다 수집하고 다니면 되겠는데 이런거 훔치는건 안되나? 바깥에다 내놨으면 내꺼 아니야? 오 청소 오 경험치 오 청소하면 경험치가 오르네 손상된 유리 오 아 살짝 이제 나무 금 때리면은 오 아까 서있던 남자 아니야? 아까 나 기차탈 때 오 야 잘생겼네 이름도 멋있어 어 이름도 멋있게 로건이잖아 아 아 로건 이름 멋있네 혼상수배범이야 근데 흉악범이래 10만 골드의 사례금 내 마음을 훔친 범죄자 언젠간 찾아내고 말겠어 내 마음을 훔친 도둑이야 뭐 오 도둑이 오 오 오 오 대저드 빌더. 이게 메시인의 메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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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봐. 아 이렇게 골라내서 가져가나 보다. 아 이렇게 골라내서 가져가나 보다. 아셈블리 스테션에 구성할 수 있어요.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워크샵 핸드폰에 구성할 수 있어요. 아셈블리 스테션에 구성할 수 있어요. 아하. 상점. 돌. 디나스. 페인트. 책장. 아 이게 그건 건가 봐. 설계도. 만들 수 있는 설계도. 재활용 장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가 봐요. 어 이게 뭐지. 라디오. 상자 열기. 빈 상자를 재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 돈 나왔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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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재활용 어떻게 해. 도끼 모양 뜨는데. 도끼로 때린다는 건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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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곡괭이는 안 되나 봐. 망치 곡괭이 말고 도끼 같은 걸로 할 수 있나 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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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의 이메일. 이메일이야. 이름이. 초상화. 특별한 건 없고요. 책장. 약간 핸드폰 게임을 되게. 다음에 부시러 오자 저거. 핸드폰 게임을 되게 크게. 만들어 놓은 느낌. 오 그림. 전시대. 뭔가를 찾으면은 여기에. 올라가나 본데. 세계지도. 지도를 배웠어요. 지도가 이렇게 생겼네. 나가볼까. 약간 모바일 같지도 않아요. 이런 거. 게임 본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중에. 저스티스. 이름 멋있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이 멋있어. 어디로 가야 되니. 조립대에서 제작을 하라 했으니까. 일단. 파밍을 해야 되겠죠. 먼저 가볼까. 이게 조립대. 아 이게 조립대구나. 재활용 장치.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군요. 이걸 다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아이템이 부족하니까. 파손된 용광로를 캐. 그렇지. 오케이. 오. 돌 도끼도 있네. 따로. 자. 파밍을 하러 갑시다. 목재는 충분하고. 톱도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건가. 대신에 이 오른쪽 아래. 이 번개 모양 있잖아요. 이게 그거 같아요. 깽이질 할 때마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돌 파편. 돌 여물통이니까 여기서 나오려나. 돌 파편. 돌 여물통이니까 여기서 나오려나. 돌 파편. 돌 여물통. 돌 여물통. 단단한 바위. 어디서 구하는 거지? 한번 볼게요. 수락한 작업은 임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퀘스트가 있으며 각각의 탭을 전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조립대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 가능한 작업이 있는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소지품. 아. 호감작도 하는 거구나. 호감도 사야 돼. 이거 막 하트. 하트 늘어놔야 돼. 아하. 선물도 주고. 누군가 친구가 되면 친구에게 고백을 할 수 있대. 뭐야. 고백해서 사귈 수도 있는 거야? 마을 주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게임 내 보너스 항목.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만난 사람들 초상화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백과사전. 앨범. 사진 찍으면 지식 늘어나요. 되게 다양하네요. 지도도 되게 귀엽고요. 다닐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나봐요. 오. 생각보다 꽤 큰데. 이 게임은 지금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무 한번 캐봅. 식물 섬유. 아하. 기념비. 돌 여물통 같은 거는 만드는 건가? 톱도 만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울 수 있는 물체가 아닌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자옵대. 맞네. 돌 여섯 개. 디나스. 해석장에 가야 되네. 디나스. 돌 여섯 개. 일단 돌 여섯 개에 디나스 네 개. 일단 돌아다녀보죠. 뭐. 돌이. 저거 다 몬스터인가봐. 오.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디가? 쟤 혼자 어디가니? 노란색 라벤더. 비틀 비틀 개미. 오. 되게 디즈니 개미처럼 생겼는데? 근데 아직 레벨이 안 되니까. 선인장도 뭐 할 수 있나? 오. 발차기. 오. 용. 뭐야 이거 떨어진다. 선인장 열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먹을 거 구하는 것도 있네요. 미안. 계속 뛰어다니네. 오. 이렇게 자. 아. 단단한 바위는 안 돼 또. 근데 보일 때 그냥 이것저것 해놓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레벨이 좀 더. 높은 애들 근처면은 공격 당할 거 같아요. 박하. 쟨 뭐지? 쟤도 몬스턴가? 아. 몬스터네. 박하. 박하. 아하. 나이스 레벨업. 아하. 이거 키면은 디나스도 같이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자갈만 캘 수 있거든요. 올 하나 나왔어. 오늘처럼. 아 됐다. 지렁이도 없네. 지렁이는 낚시하는 데 쓰는 건가? 기왕 캐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더 캐서 가죠. 나중에 필요할 거 같아요. 얍.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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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게임 마음에 드는 게 때리는 거 되게 타격감 좋다 이거. 엄청 역동적이야. 생각보다 역동적인데? 여물통 하나에. 여물통 두 개지. 아. 어 됐다. 여물통 끼고. 엄마톱도 끼고. 오케이. 재활용 장치 완성. 연료도 있어야 되네. 쓰레기를 이용한 광석과 재료를 변환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 재활용 장치를 여기다가 둘 수 있는 거군요. 앞을.. 앞을 바라보지 않을래? 오케이. 여기다 두고. 상호작용을 해볼까요? 돌 파편을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최대 두 개를 해보죠. 오 좋은 것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 이게 제일 희귀한 건가 보다. 벽돌. 벽돌. 잡동산이. 그냥 나온다는 거네. 100%로 나온다는 거야 이건. 이건 100%로 나온다는 거네. 벽돌을 건축용 재료. 오 오케이. 일단 2분 30초 뒤에. 아 지금 이게 튜토리얼이야? 2분 30초 두 개.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아 이게 연료야. 나무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잡동산이. 잡동산이 같은 거 필요 없겠지. 2분 30초니까. 나무 하나 태워? 시간은 똑같네요. 이 정도 태우면 되겠네. 오케이. 2분 30초 동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약동 중인 거니까? 연료를 더 채워? 연료 그냥 많이 채워놔도 되는 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 되고 있네요. 되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름이 팩이야? 팩! 안녕? 유폴라 패품 수거반 광부. 사장님은 월말에 누가 가장 많이 지각을 했는지 말씀하셨어. 내가 그 대상이 돼서 얼마나 영광으로 여기 있는지 사장님은 모르실 거야. 안녕? 어 잠깐 미안. 미안. 남의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떡해. 미안. 어? 어? 이상하다. 방금 미안. 이러가는 소리 들렸는데? 미안 어디 갔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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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미안. 안 보이네. 얀 사장님. 저 재활용 기계 만들었어요. 여기 있다. 얀상. 저기 Correct. 여기 여기 앉았다. 재활용 기계체... arbeiten면 어떡해. 그다음에 여기서 capitalistство증을 보고 desserts. 안 내려도 모르겠지요? lane Нов int sip parte gate одинbo 하래? 강아지는 summividadeps을 도와줍니다. 상상 원하는데서부터는 이것 stack바구원을 주세 지역요. Hipped aquí.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질문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너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시티홀에 계획을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장가서 이제 등록하면 되나 봐요. 시장님은 어디 계시죠? 이 사람 성격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제 생각인데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뒤에 있으면 화면을 보일 것 같다 화면이 따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서 뒤에 돌아다니면 보일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공식 데뷔 야 나 데뷔했어 데뷔했다 나 데뷔하러 가 이제 여긴 뭐지? 어 의상이다 의상도 맞출 수 있네 아니 이거 되게 귀여워요 게임이 좀 마음에 든 아 여기가 시청 펜? 어? 로건 일당이야 또? 아 조화도 있어? 혼자가 아니구나 대장이구나 대장 그는 리더라고 오케이 알았어 플러스 플러스 10점 전투를 가르쳐준대 오케이 좋아 내 몸을 지켜야지 되게 번개맨 같은 느낌 난다 너무 올드한 얘긴가? 헤헤 번개맨 느낌 나는데? 번개맨 몰라? 그 딩동댕 유치원 번개맨 완전 유명한데 지금도 뛰고 있을 텐데 번개맨 무기 선택하기 창 대검 반검 돌검과 방패 초보다들이 항상 사용하기 쉬운 거는 돌검과 방패인데 창 생명 흡수할 수 있어 창은 이것도 생명 흡수할 수 있네 소비기력이 한 대 때릴 때마다 에너지가 달아버리나 본데 아니 평균 속도 평균 둘 중에 하나다 이거 쓰자 이걸로 써보자 오케이 싸우자 공격 이거 해피 점프 근데 방패은 어떻게 쓰는 거지? 뭐지? 빼거탱이에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런건 없나보다 와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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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같은건 따로 없나보다 방어를 깼어 어우 미친 왜이렇게 세여 오우! 오우! 선생님 너무 센데요? 오우! 오우! 아 체력인데 치읓이라고 뜬다 여기 번역에 체력에 주의하시는데 치읍 밖에 안 돼 번역 대충 한가봐 오우! 그리고 이 세그멘트의 컴밭 코어스의 이름은 네버 메스 웨트 펜 네버 메스 웨트 펜 네버 메스 웨트 펜 하하 하하 그런가 봐요 좀 간격을 두고 해야더라 무기를 빨리 만들어놔야 되겠다 나도 사냥하고 그러려면 기본 무기는 만들어야 돼 오 시장님이야? 인지하게 생기셨네 헤어스타일이 약간 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엄마머리랑 똑같네 안녕하세요 아 아 목사구나 아 시장의 대리인 시장 대리인이래 시장 대리인이래 이랬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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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크샵에 일어난 일어난 워크샵 진짜 시장님은 사막에 일어난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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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채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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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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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이름을 다시 변할 수 있다면 시리홀 스토어 음 카드 구입하면 이름 바꿀 수 있대 고맙습니다 워크샵은 워크샵은 샌드록에 계시판에 있는 것도 가져가서 쓸 수 있고 계시판에 있는 것도 가져가서 쓸 수 있고 다행히 시장 자, 시장 시장 저녁에 금융 구매 사회 반응 뭔가 옷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옷 입고 싶어 예이 제조업자 자격증 자격증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집에 걸어놓으면 된다는 거잖아 상업조합에 가서 파티를 하면 돼 아르비오 너도 좀 괜찮게 생겼다 너 뭐하는 애냐 만물상이야? 나한테만 50% 할인해준대 처음 봤는데 벌써 할인을 해주고 그래 스파링 카드 게임 대화 탈도 마음에 들고 대화를 좀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보자 비비 비비 할머니인가? 좋아 너 내 남편감 후보 두 번째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수다듬기 이런 거 없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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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상어 뭐야? 나 아까 계속 뛰어다니던데 emergency 세전씨 역시 좋은 사장은 아니었어 타카다 거북이 아프다고 봐주다니 뭐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부려먹으려고 부르는 건 마소사 쪽으로 같이 자겨먹어낼 수 배로 매성 들어가기 마소사에서 일一樣 나는 이것은 연 Agency 이것은 우리 문구에 정해보려는 동안 이 문구에 몇 년 동안 잃은 시간을 잃은 것 같지만 너희 둘 다 등록한 워크샵에서 이 세금을 제 손으로 손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와줘, 맞나? 아, 응, 당연하죠.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구나. 그는 들리는 것 같다. 그는 우리의 대규모 작업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넌, 그는 왜 그래? 뭐하는거야, 동네. 어쨌든 갈아있으니까 럭키 아 아까 그 옆에 있던 데가 여기였구나 아 뭔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용업자? 나 일용직인거잖아 뭔가 일용직 게임이네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주간 입장권을 획득했습니다 약간 그 동굴 들어가는 건가봐 무료 일주일 입장권 다음엔 들어갈 때 돈 내야되나봐 잘해보자고 용광로? 만들어야 되겠네 자 일단 첫번째 임무가 들어왔어요 잠은 안자나? 헬카페이지 아 여기서 보면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고 아이템 장비 확인할 수 있고 도구 보이고 상의도 입힐 수 있네 아직 뭐 옷은 없으니까 하지만 전 이런 게임을 하면 옷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무조건 벽돌 굵은 밧줄 나무 막대 아 여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죠 지금 10시에요 10시 밤 10시 다리 너무 예쁘네 어우 이름도 좋네 여기 써져있네 투수 채굴장 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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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안자나? 밤 되면 자야되는 거 아니야? 침대 준비 침대 준비 이게 뭐지? 잠자기 아하 에너지 채울 용도로 잠을 자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일단 요 근처에 있는 건 다 캐자 얍! 얍! 됐어 돌 벽돌은 저기서 분류를 해야지 나왔던 것 같은데 벽돌 하나 나왔다 자동이 제일 편하네 알아서 돌파편 더 구해야되네 일단 근데 저거 다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하면 내가 캣던 나무랑 다 없어지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자원은 캐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나올까요? 한참 뒤에 나오려나? 일단 작은 것들은 목재가 왠지 안 아 나오긴 나오네? 이 게임 좋은 점이 내구도가 없는 것 같아 일단 무기에 내구도가 없어 아 새벽 3시가 넘도록 밖에 있을 경우에 기절한대 잠을 자긴 자야되나봐요 그러면 일단 자자 그러면 일단 자자 하긴 이 친구도 자야지 오 일어나자 좋아좋아 오늘 밤은 일찍 자야겠다 피곤한가봐 어? 뭐지? 제스민 트루디의 딸 오 신문배달? 어? 어허 오케이 그래 가자 소개시켜줘 자자 이유 모를 방황목장 가자 아 아 집에 이거 걸어놓고 왔어야 했는데 나 나 빌더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자격증입니다 제 자격증 자랑이요 어? 제스민? 어? 어? 여기가 목장이야? 음 으음 여기서 우유가 나온대 여기서 우유가 나온대 오 아 아크멜이도 봤어 어 그동안 다안봐 내가 아크 spont장에 difficile 그땐 근데 그 이름이 야크멜인가봐 아 동물 키울 때 쓰는거 가자 다음장소 후호를 시키려면 차정돈 태워줘야 되는거 아니니? 뭐하는거지? 뭐지? 연설하고 있는데? 오! 초대 시장인가봐 마트 마시는 물이야? 이 사람은 피치라는건가? 마트 시장이 만든 사람은 피치인가 봐 돈 주면 저기서 물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 사막을 극복하자 로건을 끝장내자 물을 보존하자 사막을 극복하자 아니구나 빨간색 표시가 된 이유가 있었네 뭐지? 뭔가 마을 구호 자체가 로건을 물리치자 이런건 아닌거 같은데 그러겠죠 물을 보존하자 마을은 좀 작다 마을은 좀 작다 마을은 좀 작다 주택 업그레이드? 집이 커질수도 있나보다 그냥 동물숲처럼 여기가 중심 봐 옷가게 주인이었구나 비비 할머니가 미스터 파포스 파일러 마시카의 파일러 다 그런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데도 꼭 여전히 행ción해야 할놈 집에 somewhere ouble원으로 prov h 가기 뒷모습은 되게 애니같다 애니 닮았어 위 애니? 마키아토 적 있네? 쩝쩝쩝쩝쩝쩝쩝쩝 여긴 뭐하는 곳이니? 교회 교회를 교회 종두가 기독교인가봐 그리스찬 오락실도 있어? 땡큐 아주 특별한 잔스민코 투어 오늘 날씨가 충분합니다 그럼! 새로운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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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친구들 무슨 게임이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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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p 하는거 보여줘 나 따라온거니? 아무것도 안하네 난 갈게 안녕 오오 오 얘 뭐야 여기 스파링하는데도 있어 핫토리 오 마을 주민이 생각보다 많다 오오 아 열려있는 시간도 있어 아 뭔가 집이 어디야? 중요한건 집을 잃어버렸어 우리집 어디야 나 일하러 가야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마이홈 마이홈 Where is my home? 집이 어디야 집 이쪽인가? 아 여기있다 아까 연설하던데 시간이 지나서 끝났으려나? 아 하고있다 다 여기 모여있어 마틸다우와의 관계가 올라갔어 마틸다우와의 관계가 올라갔어 어 특별한 얘기 나 나를 걸면은 관계도가 올라가네 마을 주민이 이게 다인가? 젠슨 오예 오예 오엔씨 오엔씨 살짝 남성답게 생기셨는데 오엔씨 대화 한번 해볼래요? 어 술집 주인이다 하하 요리까지 나를 위해 요리를 했대 우와 요리까지 관계가 10이나 올라갔어 대화 레시피 아 대화 레시피도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오늘 첫 만남으로 이정도는 만족입니다 요리 잘하는 남자였잖아 요리 잘하는 남자까지인데 자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이래야돼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고양이 수염은 뭐야 처음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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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편 이런건 안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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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건가 한번 해볼까 아 아 얘도 더 좋은 도구가 필요해 아 아 아 아 돌만 이렇게 캐서 보자 쓸쓸하게 여기서 사는 것보다 잘난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지 텀블 위드 스탠더드 어 뭐야 직업상의 공석 증발 샌드록의 새롭고 친절한 이주민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자 로건 여전히 도피중 기물파손 방해공작 물강탈 등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도적단의 우두머리로 로건이 유폴라 어딘가에 숨어있다 로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샌드록 법무부 수뇌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 이거지 어 신문사에 등록을 하라 했지 신문사 어디더라 신문사 한번 구독해놓으면 매번 갖다준다 했으니까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아님 매번 갖다주나 구독을 따로 해야되나 왠지 매번 갖다줄 것 같은데 어 뭐야 또 있어 엄마가 보낸 편지 답장 가능한 총 글자수가 여기에 표시 회신할 수 있는 편지 어 뭐야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기간도 있대 어 답장할 수도 있어? 우와 어 편지에 답장할 수도 있어 니가 샌드록으로 간지 고작 며칠 밖에 안됐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나랑 니 아버지는 벌써 니가 너무 보고싶단다 너는 조그만 할 때도 늘 우리 곁을 떠나 돌아다녔어 어릴 때부터 영맛살이 있었나봐 너는 조금 아 가끔은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가만히 있고 싶었지만 항상 그러기도 전에 겁이 나더구나 그래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집에 있기 싫어했네 그래도 나는 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니 새로운 일도 잘 해낼 거라 믿는단다 힘들 것 같던 계약이라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거든 하지만 너는 도전했잖니 너라면 샌드록의 계획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거야 다만 니 몸을 좀 더 잘 챙기거라 너를 위해 개 어두운 누비 이부 니 아직 문가에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줄까? 개 어두운 뭐야? 이 개 어두운이 우리가 아는 그 개를 뜻하는 건가? 개 어둔? 아 개 어둔? 아 죄송해요 제가 난독증이 있나봐요 개 어둔이네 개 어둔 죄송 죄송 개 어두운으로 봤지 왜 내가? 아 이제 니가 독립해서 정말 기쁘지만 샌드록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거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라 7등급 7등급 글씨도 모르네 니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단다 니 방을 자기 분재를 키울 정원으로 바꾸고 있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니 빈 방을 보면 슬퍼하는 것 같아 언제든지 니가 돌아오면 나무들을 치울 거라고 하니 너무 개념치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쨌든 누비 이불 값을 약간 보탰단다 정착하거든 연락 주렴 몸 관리 잘하고 6포 후원자 티셔츠 엄마가 옷도 보내줬네 답장을 바로 해볼까? 이불은 그만 생각해 모든게 끔찍해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마 작업자가 이미 등록했고 심지어 이름도 지었어 정말로 들어올 의뢰를 받길 기대하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마 난 잘 지내고 있어 괜찮은데요 이 시스템 교회에서 왔어요 오늘 밤 6시 시청 앞에서 열리는 화목회 중대 발표가 있대 중대 발표가 있다니깐 6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6시 구해지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네 여기 장소를 가야되는건가 보다 가자 이 근처에서 구해야되나봐 개미가 많은 곳엔 개미 얼굴이 그려져 있네 위치도 보면 이건 그냥 내 머리로 옮기는게 낫겠네요 위치가 애매하군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거야? 아하 이거구나 레벨업 아 여기서 나오네 데이터 디스크 옛날 사람들 기록같은거 이게 파편 쓰레기 더미가 생각보다 크네 이건 아니고 아 쓰레기 더미는 아니구나 나도 같이 아 여기는 캐는거 아닌가 지도를 한번씩 보고 연구소에 가야되네 일단 여기서 캘 수 있는건 캐면 좋겠는데 아 여기도 더 좋은거 필요해요 힛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거 같은데 내려가서 아 여기 내려가서 어떻게 내려가지 아 저쪽에 있다 내려가는 길은 오른쪽 내려가는 길은 오른쪽 카라다이스 뭐지? 언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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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나가는데 좀 위험한가봐 저스티스 부하 저스티스 부하 여기도 로봇이 오르먹었네 먹어생겼네 내가 고쳐볼게 아 가서 제대로 유래를 받아야겠다 내가 고쳐볼게 아 가서 제대로 유래를 받아야겠다 아 오케오케 여긴 나중에 들어갈수있나봐요 여긴 나중에 들어갈수있나봐요 오케오케 구리 파편 주변에도 꽤 뭐가 있네 아 고무는 안되고 고무 안되고 어 목재다 아 이것도 안돼 어 이 꽃은 처음본다 나이스 어? 지나갈 때마다 열리나본데 어 낚시하는거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쓰레기를 낚아올리는거야? 목축업자 외동딸이래 괴짜용감이라고 불렀어 나를 감히 어헤헤 아 도저히야해 아 너는 내 블라더와의 고프인 쿠퍼 헉 아빠한테 괴짜용감이라고 그래? 헤이 너는 툭툭한거같아 너는 없으면 그 와버가 내가 도착했을때 말하자 너는 왜 산을 많이 했지? 너는 왜 나를 다 같이 했지? 뭐 어 소가 막 가까이 오는데 모래에 사는 물고기인가봐 기본 낚싯대는 주나봐요 인어다 모래인어 모래인어 액션휠을 사용하여 빠르게 저장하고 의자 의자 말고 가방에 가방이 점점 많아지네 이거 집에다 둘 것들이니까 빼고 낚싯대는 안주네 벽돌 하나 지렁이를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네 이 안에 들어갈 순 없네요 사마고 아 동발이 있어야 된다 도착할때마다 그게 있나봐 마른 회양물 아 이런것들은 더 좋은걸로 오 회전초 차일수록 작아진다 없어졌어 나무도 나오나보네 이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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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파샤 파샤 오케이 사막이 항상 굴러다니는거죠 저거 치 박사 공구소 소장님 생각보다 괜찮게 생기셨는데요 근데 약은 많이 할 것 같애 치 닥터 치 치야 치 새로운걸 발견했어요 오오 약간 설계도 같은거 들어 있는건가봐 오오 오오 똑똑한 남자 급격한 남자 급격한 남자 하지만 항상 갖다 줄게요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재활용 기계에 돌려봅시다 기준기를 제작을 해야되니까 뭐하는데요? 리안과 단비의 집 기준기를 만들어야 돼서 아 글씨 되게 잘 보인다 트수 채굴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6시 6시 곧있으면 6시가 됩니다 기준기를 만들라고 했지 어... 상업조합 상점에서 제작법을 사야되네 대부분 재활용 장치에서 나오네 아 이거 다 하고 얼마나 걸려? 7분? 오케이 파밍을 조금만 더 해보죠 정확히 6시에 맞춰서 가도 되는 거니까 어? 모래잔디 뭐가 계속 생기긴 한다 캘 때 똑같은 게 생기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생긴 해요 그게 다행이네 더 멀리 구하러 가야되는 줄 용광로 만들어야 돼요 용광로도 제작을 해야된다고 아까 용광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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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냐 가야돼 가야돼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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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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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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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냥 차고 계시는구나 자 이제 가야되면 아흠 많은 분이 알고 계신데 우리 집간료들 메이슨 우리 집간료들 우리 집간료들 많이 일어나서 우리 집간료들 메이슨씨 흠 여기서 탈출하시는군요 피곤해 보이시던데 근데 오늘의 회사는 우리 집간료들 아니요 네 메이슨의 터뜨린 파티에 대한 시간은 네 오늘의 회사는 헬로우스 환영회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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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 제가 제일 좋은 일을 텔레시스에 반갑습니다 오 말 잘하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전 여기서 제 삶을 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 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오 남편감 후보가 또 맛있는 요리를 물을 보존합시다 물을 보존합시다 가 맞네 물을 보존합시다 여기에 구호가 물을 보존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믈렛은 어딨죠? 아 여깄네 아 오믈렛 오믈렛 오믈렛이 약간 브리또처럼 생겼다 오믈렛이 약간 브리또처럼 생겼다 몇시야? 8시? 일단 상점에 갑시다 창업조합에 들어가서 작업장 순위도 있어 가랑쟁이 왕 뭐야 게으름뱅이가 아닌데 아니 작업장 순위가 이렇게 나오면 게으름뱅이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게으름뱅이야 일을 열심히 해야되나 보네 이거 약간 순위가 이상한데 이거 얀이 왜 1등으로 돼 있냐 뭐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뒷돈 줘가지고 뭐 어? 그런 거 아니야?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밧줄을 사야돼 밧줄 하나 사야되고 살 수 있는 거 웬만하면 사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돈이 280원? 돈이 280원? 필요할 때 사자 필요할 때 사는 게 좋겠어 엄마가 준 옷 입어볼까? 후운자 티셔츠 엄마 패션 센스 좋다 어 엄마 패션 센스 좋다 엄마 패션 센스가 아주 좋네 고마워 엄마 잘 입을게 얼른 일해서 1등을 차지하자 1등 차지하는 거 좋네 어? 그렇지만 어? 메이슨! 어? 아 네 말하지 말지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죠 메이슨은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가봐 얼마 나왔어? 구리 주개 작동사인 전력서? 아직 뭐 거의 쓸만한 거 나온 게 없네 안심 지점 변경 안심 지점 변경 나무 막대기 없고 밧줄 하나에 구리막대기 배어링 가공장치 망치질 시간 재활용 장치 아! 나무 막대기랑 밧줄은 내가 만들 수 있네 나무 막대기가 5개 밧줄이 5개 나무 막대기 5개 밧줄이 5개 일단 짠 막대기는 채우고 밧줄 채우고 작업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재활용 장치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려야겠네 구리베어링 용광로 용광로를 먼저 만들 걸 그랬나? 일단 잘까요? 오늘은 일찍 자자 굿나잇 좋았어 가자 아직은 음식이 필요가 없다 아까 좋아 약간 집사님인가? 안전검사관 버지스 물관리 안 왔다 물관리 안 왔다 너무 고마워 물관리 안 왔다 호세aux 물을 근데.. 그냥 뜯을 때 마늘로 가져갈 수 있나? 이슬을 먹기도 하나보네. 딱하네. 여기 살기 힘들다. 자, 빠이빠이. 발신자 교차건설. 랜드록에 잘 왔어. 내 좋은 친구이지만 이 편지를 쓸 여유가 없는 트루디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작은 마을에 합류한 걸 같이 축하해주고 싶었거든. 나는 시청 옆에 교차건설이라는 회사를 두고 있어. 네 작업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있다면 종종 들려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오케이. ONC! 반가워 신참. 잘 적응하고 있기를 바래. 샌드록에서 겪게 될 몇몇 특정한 상황과는 달리 여기 사람들은 꽤 우호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자세히 알아두고 싶어.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주변에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푸른달 주점에 들려면 야크멜 우유 한 잔 정도는 대접하지. 또 새로 왔다고 챙겨주네. 영업하려고 온 건 맞지만. 고마워요. 메모가 좀 괜찮으신 것 같아. 호불호 올려놓으신 분이라. 상자 같은 건 없나? 여기 근데? 아까 뭐가 표시가 떴는데? 아닌가? 물탱크에 물 담기. 저거 끝났겠다. 이거 돌려놓고 가자. 그 다음에 베어링 나오게 기계 돌려놓고 가자. 3분 30초. 하이요 하이요. 상자를 넣어둘 곳이 필요한데. 일단 물탱크한테 가야 돼. 물탱크 쪽으로. 양둥이가 있어야 물탱크를 담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혹시 몰라서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되네? 청소. 오! 청소 같은 거에도 경험치가 올라가네? 찢어진 청바지. 낡은 시무.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아이템 창에? 일단 하나만 열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어차피 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 물탱크? 물탱크? 잠깐만. 지도를 보고 왔어야 됐는데. 어.. 뭐 되게 많다. 이게 메인이잖아. 물탱크 있는 데가 여긴데. 물탱크에 물 담기. 일단 여기. 여기 가볼까? 아까 그.. 원샤의 집. 집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집 좋다. 원룸인데 되게 크네. 뭐야? 원룸인데 되게 크잖아. 근데 여기 없네? 왜 그래? 아 원샤 여기 있네? 어..어 니모. 귀여워. 멍멍. 귀여워. 귀여워라. 다음에 맛있는 거 줄게. 다시 돌아. 어? 남의 육포 이렇게 가져가도 돼? 아하! 남의 집인 것 같은데 청소 주게 가져가고 아, 이거도 없나? 청소 한 번 해주고 뭐야 뭐야? 이렇게 남의 집에 들려서 훔쳐가도 되는 거야? 아, 막기왔던! 넌 아무것도 못 봤지? 아, 그렇지? 못 봤지? 아유, 착하기로 했다. 착하기로 했다. 받기도 해라. 어이구, 말도 안 나오네. 남의 집에서 막 가져갈 수 있나 봐? 맞춤형 의상 뭔가 이쁜 옷은 없어 보이네? 음... 다음에, 다음에 오자. 우와, 너 뭐야? 샌디. 사막의 안내자이자 마을의 마스코트 오, 너무 부담스럽게 생겼어. 땅콩 낫다. 아, 여기 먼저 가자. 여기 가는 건가 봐. 물음표. 얀? 아, 너 또. 너 또. 너는 이미 가진 거였어. 내가 너한테 전달한 건가? 내가 너한테 전달한 건가? 너한테 전달한 건가? 아니요. 말 안 해줬죠. 지금 그 의뢰임 받았잖아 어쨌든 많이 일해라 이거죠 그런가봐요 날짜 제한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명성을 올리면 더 높은 걸 할 수 있는 하루에 하나 어허 어 아까 옆에 뭐 있었죠 명성 옆에 아이템 그게 1등이 되면 주는 건가 봐 1,2,3등 너가 직접 일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혹시 몰라 이거 조사해 봐야 돼 이거 뒷돈주고 1등 했을지 누가 알아 어 중간관리자? 돈 많이 주나? 그런 자리라면 괜찮을지도 이게 표시가 미뤄진 수련 푸른달 주점 아까 오라고 했으니까 물탱크에 물담기라는데 퀘스트 임무 물탱크에 추가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거로 그냥 물탱크 근처에 가면 되나보다 양둥이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물탱크잖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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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작업장 옆에? 아 내가 받은 물을 넣으라는 건가? 아 난 또 저기에 물을 채우라는 줄 저 멀리 마을에 있는 물탱크에 물 채우라는 건 줄 알고 계속 저기 갔잖아 이건 이거였네 이게 능력치 변경 일단 다 채워 아 이런 거구나 아 나는 저 멀리 있는 물탱크에 물 채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했지 아니였네 목재 책장 소형 보관함 이거 소형 보관함 같은 경우 아니야 친구야 아 딱 붙어서 안 되네 그러면 여기 그래 차라리 이게 편하다 여기에 일단 이런 거 추척용 돌멩이 잡동산이에요 파편 리스크는 갖다 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걸 넣어놔야 되냐 지렁이 관련된 거 이슬 넣어두고 혹시 모르니까 꽃 같은 건 넣어두고 잉어 넣어두고 쓰레기 이런 거만 팔아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거 다 파는 건가? 약용 식물 약재 식물은 다 약재네 이건 제작에 쓰는 거 이건 음식에 쓰는 거겠지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넣어두고 이런 건 파는 거 같아 아니면은 연료로 쓰거나 석영도 일단 안 쓰는 거 같아 이거 넣어두고 근데 이런 거 다 넣어놔도 만들 때 표시가 뜨겠지 왠지 그럴 거 같은데 왠지 그럴 거 같은데 의자를 의자 배치를 좀 하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내 기준상 인테리어로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여기다가 여기 안 걸리나 뭔가 딱 오케이 됐다 아니야 여기 확인 투수 채굴다 아 좋아 좋아 다시 일하러 가자 좀 비웠으니까 무색의 부품 무색의 부품 잡동산이 이거 밖에 안 나왔어 일단 돌리고 다시 돌캐로 가야 돼 아 다시 구리캐로 가야 돼 베어링이 안 나오네 하긴 한 번에 나오는 거였으면 이 근처에 뱀너? 안녕 친구 넌 누구니? 이 사람도 광부인가봐 아 아까 옆에서 아까 어제 저기 막 캐고 있던 여자이구나 아하 이거 물품을 업그레이드 아니 물품이란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으려나 핫허니 바비큐 비틀비틀 개미 이름 이름 참 지네들은 어디서 뭘 나르고 있는 거지 뭐 얘네들도 일 열심히 하네 뭔가 철 같은 거 캐로 가야 되는데 철 쓰레기 헉 우두머리 야크멜 거처럼 확실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까 작업대라고 안 써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작업대 말고 재활용 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써져 있었어 용광로 아니면 재활용 거기 써져 있는 것들 보면 아이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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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걔 뛰어다녀 모두의 계획적 발전을 위하여 난 아무 말 이런 말 안 했는데 즐겁게 살자 그랬는데 너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 좀 도와주지 나 좀 도와주지 그렇게 먼저 지을 거면 나도 좀 도와주지 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럴 수가 있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 친구 그런 식이면 곤란해 공격하고 오르는 거 아니겠지 무서워 이게 뭐야 뽑기오둠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오 깜짝이야 어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까칠하네 약간 6레벨 이상부터 성공인가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저쪽 저쪽 보고 저쪽 저쪽 아이아이 글씨가 떠야지 됐다 여기가 좋다 많이 나오니까 대신에 소모가 많이 된다 에너지 소모가 꽤 되네 경험치는 좋다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좋아좋아 무기는 어디서 만들지 지식포인트 오 지식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대요 충분한 경험치를 얻고 나면 경험치를 사용 가능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카테고리 지식포인트 남아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각 지식을 클릭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볼 수 있다 초기하고 싶다면 팽을 찾아가 침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래요 이건가 하면은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침을 놓아달라고 하는 건가 독침이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이렇게 채집 지식 기력 관련 그리고 여기는 채골로 획득하는 경험치 증가 벌목과 나무 발차기를 획득하는 경험치 증가 초반은 경험치 위주인가봐요 음 음 지금은 좀 오래 일하려면 기력이 좋은 거 같은데 아직 막 그렇게 특별한 걸 채굴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작업장 관련도 있네 네 여기는 아직 안 올랐고 여기가 두 개 있는 거네 아는 것이 힘이다 달성 체력 증가 여기는 친구들과 사교의 문제 일단 이력 하나 올리고 음식 주문으로 회복되는 기력 증가 이거는 낚시 어 채굴 벌목 채집 지금은 채굴로 갈까 채집 약초 수집 보호물 어 아 이거 올릴까 재활용 아 지금 채집으로 가자 오 채집 괜찮다 이 뒤에 것들이 괜찮네요 어 올릴만한 게 꽤 돼 얼른 레벨을 올리자 좋아 이건 매번 아 이 밑으로 떨어질 순 없나봐 오 저기 근데 로보트 로보트들이 있다 뭐 던전 같은 건가봐 오 몬스터들이 돌아다니네 저 멀리 오 말라 죽은 나무 이런 건 안되네 어우 깜짝이야 혹시 너네도 공격하냐 공격하니? 아 너네는 공격 안하네 쌀도 있네 아니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거 이런 걸로 쟤네들 때릴 수 있나? 모래 단디 섬유는 제떼떼떼 모아놔야지 뽁뽁 안녕 돼지 코부엉 돼지 코부엉이래 부엉이도 신기하게 생겼네요 돼지 코부엉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먼저 만든다고 해놔가지고 여기 보면 만들 수 있어요 조립대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먼저 만든다 해서 용광로로 벽돌 근데 재활용 장치에서도 나온다고 하니까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짠 이게 퍼펜 이게 퍼펜 이게 퍼펜 돌려봐 아 근데 이거 다시 회수하고 용광로를 회수를 하고 용광로를 먼저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 말고 용광로를 줘보래 돌여물통 석영 석영이 있으니까 돌여물통을 만들어야 돼 두 개 이거 만드는 게 더 빠르네 이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 오케이 좋아요 대신에 연료가 좀 더 들겠죠 그리고 벽돌을 만들 수 있으니까 벽돌 제작을 하자 벽돌은 이걸로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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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 번에 다 많이 집어넣으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아 잠깐만 마이너스가 안 돼 자동은 안 돼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망했어 연료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뭐 잡동산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아닌가? 자동으로 넣는 게 괜찮은 건가? 이중기 조립 다시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 밧줄 구리막대 아직 안 나왔고 이렇게 밧줄이랑 아직은 다 괜찮고 밧줄 돌돋기 가죽 가죽 아 청동죽에 있으니까 청동 복갱이 만들 수 있나보다 오오 숫돌 단검 가는 실 어? 물레 같은 거 만들어야 되나? 난 지금 이걸 더 만들고 싶은데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 두 개? 어? 돌검 방패? 잠깐만 나무 막대기를 두 개를 만들자 두 개를 만들고 여기에 돌검과 방패를 만들고 32에서 40 아 레벨이 오르면은 무기도 그게 오르나봐요 공격력 같은 거 평범한 모자 뭐 이런 것도 그게 필요한가봐 퍼뮤 만드는?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나봐 그러면 잠깐 쉬는 타임으로 경험치 오른 거 있네 아 내가 저장을 안 했구나 어쩐지 어쩐지 다시 그대로 있더라 저장을 안 했었네 어 방패 귀여워 웃는 모양 있어 우리 ONC 만나러 가볼까? ONC 나 왔어요 ONC 어딨어 ONC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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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전 좋아요 공짜도 좋고 ONC도 좋아요 흫 흫 좋아요 다 좋아요 어머 고마워요 다정한 남자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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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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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을 주변의 위험요소? 아 로건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 만나서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기글러? 몬스터 도마뱀보다 아까 그 닭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던데요 사망의 모래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엄청난 프로젝트 하고 있네 이 동 voit일이 더 좋아서 그리고 모두 살아가는 것 같고 혹시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다 물어봐야 되나 보다 민방위대 대원이 두 명밖에 없어 아 여기 마을 지킬 수 있는 거 맞아? 여기 군대가 너무 약한데 남자랍게 군대가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산드로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 같아 남자답게 군대가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의 파트너는 아주 적극적이고 그녀의 문제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빛의 교회 교회가 교회가 권역이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녀는 희생 unprecedented 그녀는 아메리카의 소유에 대해서 일단은 그녀는 가무국적인 정보으로 해결해 과거에 대해 일부러는 그녀는 사용되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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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자가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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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엄청 많다고 생각 안했는데 의외로 돌아다니니까 사람이 많아 와우 외국에서 온 아이야? 아 아르비어는 외국에서 온 친구구나 오 남매야 여동생인가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러 가야겠네 아 아미라가 누나야 누나 남동생이구나 막내네 막내였네 오 왜? 동생이 그런 스타일이라 이거지? 어허 선불로 구셔라 아 만날 날은 시간도 정할 수 있나봐 약속 날짜를 정할 수 있나봐 음 지금은 없습니다 아 오엔과 아르비어 아직 로건을 못 만나서 로건은 좀 만나보고 싶네 레이 이야기? 아 나에 대해 궁금하다고요? 일단 밥을 먹고 얘기해볼까요? 아 너무 다정하다 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너무 다정해 이 남자가 너무 다정해서 고민이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당신 대화 한번 더 해 그레이스한테 마을 모임에 내놓은 오믈렛을 만들어보라고 한 건 나였어 모두가 삼하고 오믈렛을 먹어보면 푸른달 주점에 더 자주 들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오믈렛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면 더욱 좋았을 거야 아마도 맛있었어 당신 다음에 다시 올게 어 이거 뭐지? 언제 할 수 있나? 당신 요리 잘하더라고 오 아르비어 아 아르비어 여기 있었네 아르비어 안녕 화목회에서 기념품을 팔지 말라고 금지하다니 믿기지가 않네 아 안녕 화목회에서 네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감동했을 거야 카드게임 하게 됐네 다음에 다시 봐 오 와 이거 그림 최고급 살코기와 쌀찌개 와 이거 그림 되게 잘 그렸다 그래픽 너무 맛있게 생겼어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와 아니 여기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 2층도 있네 메이슨씨 여기 계셨군요 대결하는 기사 박명로 우와 아 뭐야 무료로 제공된 간식과 음식 아 여기 숙박도 할 수 있구나 선물 뭐지? 선물은 가져갈 수 없나? 오 좋다 책장 오 여기 여기 괜찮네 아 이 사람 음식점만 하는 그런 나폴레옹이다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었잖아 아예 그냥 숙박업을 하는 거였잖아 오맨 오맨 부잔데 어 상자다 오케이 오믈렛이랑 고추를 얻었어 항상 이런 거 부셔서 가져가야 된다고? 포스트잇 포스트잇 에그롤 레시피 이 남자 부자였어 오엔 잘 기억해둘게 부자라니 갑자기 이미지가 확 바뀌는걸 다정한 데에 부자야? 이 마을의 유일한 숙박업과 음식점이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넌 두개 부동산이가 나오고 어 베어링 하나 나왔다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부자를 더 좋아하다니 그냥 사람이 좋은 거 같아서 그런 거지 저를 그렇게 속물로 보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어? 제가 피깟 번쩍하게 만들 겁니다 일단 벽돌 여섯 개 아 벽돌 더 필요해 하나 벽돌 하나에 일단 베어링도 더 나와야 되니까 아 여기 기계 파편이 없어 돌릴 수 있는 거 그냥 최대한 돌려놓자 시간이 6분이나 걸려 기계 파편을 또 캐고 와야 되겠네 가자 가자 쓰레기 캐로 가자 어 여기 그거 그거 있네 이거부터 올리고 할까요? 보자 채굴 이거 기계 캐는 것도 채굴이라고 봐야 되나? 쓰레기 더미 허브 2포인트로 기력 회복 아 이거구나 작업장을 올려야 되는구나 작업대에서 아이템을 만들면 10% 경험치 가구로 인해 증가하는 스탭 최대치 조립대에서 무언가를 만들면 경험치 지금 이게 낫겠죠? 아직 조립대가 어 데이터 디스크 꽤 있으니까 치 만나러 가자 치 치를 만나러 가죠 치상 치상 만나러 가야 돼 닥터 치는 살짝 아직 모르는 사람이니까 닥터 치는 조금 약간 하위권 좋았어 닥터 치는 아직 알아가지도 못한 상태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좀 많이 봤는데 오 사막 부츠 뭐야 별게 다 있네 처음 보는 건 이렇게 반짝반짝 하네 아닐까? 먹을 수 있는 게 반짝반짝인가? 아니 우외로 맵이 되게 커요 저 멀리도 보이죠 저기까지 가는데도 꽤 걸릴 것 같아 저 탑도 궁금하고 저 탑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건가? 아 아직 시간 안 지났으니까 이런 건 안 되지 각 터치 어디야 연구소 연구소 이 옆길로 오케이 옆길로 들어가서 설계도를 준다고 했으니까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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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인가? 여기가 미안 오 미안 집이래 잠깐만 미안 미안 집 왜 이렇게 커? 뭐야 미안 집 왜 이렇게 좋아? 건조대도 만들었어 미안 일하고 있어 뭐야 아 미안 들어가봐 아니 미안 아 이거 같은 동기로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미안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같이 살지 나 아주 좋은 룸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데 아유 사실 미안은 부자였던 게 아닐까? 보니까 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미안은 부자였던 거 같아 시작점이 달랐던 거지 그런 아이였어 어쩐지 입고 온 것부터가 부티나더라 그래 봤어 너 갑동시키고 싶대 오타를 봤으면 수정을 해주세요 번역이 틀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오타가 있으면 바꿔줘야지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오타가 있는데도 이걸 바꾸지 않다니 오타가 있는데도 이걸 바꾸지 않다니 연마 장치 연마 장치 연마 장치가 뭐야 건설 작업에 적합하게 재료를 갈거나 뚫거나 아 디스크 모으는 게 좋은 거구나 단단한 물질을 연마하는 장치 단단한 물질을 연마하는 장치 단단한 물질을 연마하는 장치 단단한 물질을 연마하는 장치 오 좋아 좋아 난 온 김에 이야기 좀 하고 넥타이 넥타이 내가 잘 메줄 수도 있는데 다음에 만나요 당신을 위해 넥타이를 하나 사오도록 하죠 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네 아직 이 남자 잘 모르겠어 일단 다시 가자 빨리 기준기 만들고 미안 보니까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 난 분명히 열심히 쉬지 않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가득 차면 넣어두면 되지 디스크는 넣어두자 일단 적어주고 적도 채우고 베어링이랑 구리 막대기 구리 막대기 구리 막대기 구리 막대기는 어떻게 만들지? 구리 주개가 필요한 건가? 구리 막대기는 어디서 만들지? 나무 막대기는 여기서 만드는데 아 설마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만들 수 있나? 아니네 구리 막대기 구리 막대기는 구리 파편을 구리 막대기 구리 막대기 구리 막대기 나무 좀 더 키워야 되겠다 막 구리 막대기 refriger This is very long pel체로 바펀 설치 왜 이렇게 여 después prediction 정렬 정렬 아하! 오 이런거 좋다 오 이런거 깔끔해서 좋네 따로 분류하지 않아 너 가방을 항상 드럽게 갖고 다니는 나에겐 정말 굉장한 일단 나무를 좀 캐보자 회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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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다 지렁이 뽑아라 오케이 회전초 회전초 파샤 식물 섬유가 나왔네 이런거는 뭐 캐겠지? 이걸로 안되네 표시가 이런거밖에 아직 못하나봐요 아하 이거 말고 나무판자 어딨어 아까 그 아까 그 쓰러져가는 나무 아 저런거 저런거 오 구리파편 오 좋아좋아 뭐야 토끼도 있어 여기 토끼도 있네 보니깐 재활용 쓰여져있던거 왠지 저기 가면 안될거 같은데 여긴 도무 나무 아직 안되고 이거 그거 먼저 해야되겠다 내가 갖고있는 무기부터 아 무기란다 독 어 저 아 레벨 8짜리 저거 안되겠는데 아 아 아이고 여기 아 구청룡 돌멩이 이런거 필요없을텐데 아 싸워보자고 한번 레벨 5 레벨이니까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있는 애들은 공격 안하는거 같아요 너무나 wah 빨간색뜨거하는 애들은 공격하는데요 5 레벨 8ただ 1 까 한번 때려볼까 아이씨 이리와 오 crisp 이리와 오 이리와 해ھ melon 흡 오 오 остр잖아 오 피하고 피하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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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아 뜨거 수청용 돌멩이 이런거 버려 수청용 돌멩이 버리고 싶은데 버리는거 안되나 뭐 나오는지 보고싶은데 무슨소리야 소지품 비어있잖아 지렁이 빼 지렁이 버려 버리는건 안되나봐 아 나 이거 죽고싶었는데 하나 먹을까 이런건 어떻게 먹지 어 먹었다 아 뭐야 실 넣었어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네 쓰레기 더미를 뒤질 때 허브 보물상자가 맵에 표시 이거 한번 하자 궁금해요 보물상자가 표시가 된대 보물상자가 표시가 된대 보물상자 뭐야 보물상자 표시가 뭐지 아 여긴 없어서 그런가 아 알키 뭐지 무기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한거 같애 근데 무기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구리가 필요할거 같은데 구리 다음이 청동인거 같은데 구리 파편 구리 파편으로 다가자 어 잠깐만 15분 15분 만큼 쓸 양만 넣어두고 구리막대기 베어링 가공장치 망치세 시간 가공장치 망치세 시간 가공장치를 만들었어야 됐나 구리광석 구리광석 아니 미아는 도대체 이런걸 다 어디서 만든거야 이런걸 다 어디서 어디서 가져왔길래 업그레이드도 못하네 지금 뭐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가방을 비우자 생각해보니까 나 상자 만들려고 나무 캐 봤죠 3개가 모자라 나무 더 캐 아이고 나무 더 캐 나무 더 캐 아이고 나무 더 캐 와야돼 나무 더 캐 나무 근처에 있는 나무 다 캐 나무 다 캐 나무 다 캐 나무 다 캐 나무2 이런 조그마한 것들에선 안 나오나? 어, 나오긴 하네 음... 이쪽에는 고철 이런 거 없네? 다 저쪽에만 있나보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랑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거네 여기 올렸고 아,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넣었고 이쪽에다가 음식을 넣어놓자 일단 음식 넣어놓고 농사 아, 농사 빨리 지워보고 싶은데 의외로 농사 빡세단 말이야 파편들 다 넣어놓고 넣을 수 있는 거 일단 다 넣어두자 됐고 얘는 아직 필요 없고 막대기 하나 나왔다 두 개 두 개 남았어 제발 막대기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라 안에 에너지도 많이 없네 아, 이거 곡괭이구나 왜 안 나오나 했네 아니, 뭔가 그거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식물 섬유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어, 이거 에너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됐지 아, 기력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기력이 부족하면 뭐다? 그냥 퀘스트 구경하러 간다 구경만 해도 될 듯 퀘스트 받아오자 오늘 할 일 끝 끝 오늘 하루 동안 할 일 끝이에요 보자 뭐지? 여기, 여기 퀘스트 있는 거 같은데 교차 건설, 아, 여깄다 오, 집 업그레이드 오, 집 업그레이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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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보면 된대 되는 거 contexts 파밍해서 집은 울타리 안의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집 근처 표지판을 사용하거나 집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역을 넓혀갈 수 있다. 집 평수 넓히는 것도 가능하고 5x5 한 개의 블럭 일단 문과 계단을 설치할 수 있고 모든 방에는 문이 하나씩 있어야 된대. 장식은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 배치된 가구와 건물은 선택한 뒤에 조작할 수 있다. 오케이 석재집 석재집, 목재집, 장엄한 스타일의 방은 뭐지? 나무문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하 방 안은 어떻게 들어가지? 벽걸이용 화분 닭장 헛간 오 이게 그거네 가축 키울 수 있는 거 재료만 있으면 오 저 중요한 건 이 벽걸이용이나 이런 거 다 만든다 치는데 방 안을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방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쇼룸 아 쇼룸 탭으로 이동해 모든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아하 쇼룸에서 저장한 정보 볼 수 있다 쇼룸 안내서 오 오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대로 살 수가 있네 오 오 내가 굳이 뭐 꾸미지 않아도 근데 엄청 비싸다 와 너무 비싸다 이거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와 와 집 엄청 좋다 와 씨 이러봐 제일 작은 집이 얼마지? 2만원이야? 이게 12,000원 14,000원 4만원 와 여기 집값 되게 비싸네 다 꾸며진 대로 사려고 하니까 개비싸네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아 쇼룸 불러오기가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지워놓고 여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군가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은 대로 내가 그대로 돈 주고 사와서 만드는 거야 오 오 오 와 274원밖에 없는데 꿈도 꿈도 안 되겠네 아직은 건들 때가 아닌 것 같다 아 아 자원을 팔 수도 있는 건가? 판매 아 이런 거 팔자 뭐 아직 1원짜리 팔아서 뭐 하겠냐만은 이런 거 팔고 이런 것도 팔고 잡동산으로만 상정불도 뭐지? 이거 왜 안 팔리지? 잡동산으로만 태워도 되니까 지렁이 같은 거 팔아 팔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네 이게 상자에 있는 것도 다 여기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다 따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일해라 라는 거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좋네 물 오염 예방 좋네 비틀비틀 개구리 이런 거 열심히 채굴해서 채집해서 팔아야 되겠다 기력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나오네 뿌리 막대기 하나 더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 오늘은 일찍 자자 맨날 8시에 자는 것 같은데 뭐하니 일어나 자자 그래서 기력 소모하는 거 능력치를 올려야 되나봐요 다 돌아가있지 구리 막대기 3개 오케이 구리 막대기 아 이제 베어링 잠깐만 이게 파편 4개에다가 연료 좀 넣고 기다려 그리고 나는 또 베어링만 하면 돼 베어링만 하면 만들 수 있어 목재 목재 섬유 돌 좋았어 좋았어 가자 기계 파밍하러 뭔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오 기차 들어왔다 오지 뭐지 기차 들어오면 혹시 뭐가 달라지나 기차 기차 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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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며칠 만에 온 거야 기차 탈 수 있나 사람이 없네 화물용 크레인 오 기차는 그냥 장식용인가 봐 막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건 없나 본데 외부로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건 없는 거야 아깝네 다른 맵으로 이동할 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만들었어 좋아 나 이거 왠지 심심할 때 켜서 할 것 같아 매번 나오는 게 달라지네 이게 가격이 좀 있어요 4만 원이 넘어 4만 4천 원인가 봐 가격이 조금 비싸 3만 원대도 살짝 비쌀 수 있는데 근데 가격이 게임 퀄리티에 비하면 뭐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람들이 사이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그렇지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좋아 좋아 렉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깔끔하기도 하고 멀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멀티 하면은 빨리 더 성장하니까 친구랑 같이 한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다운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몬스터 싸움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저 정갈 뭐지? 이상한 정갈이 튀어나왔어 아 저기 얼른 줄어서 저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 저 동굴도 뭔가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저기는 광석해 놓은 곳이겠지 아잉 귀여워 로키와 크리스탈의 아들이래 저녁 식사 때는 장난감을 갖고 놀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어 지영 바이바이 부부의 아이인가 봐 미안 미안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빨리 미안처럼 집 좀 꾸며보고 싶다 당장 주머니에 천 원도 없는 내가 어떻게 미안처럼 집을 꾸밀 수 있을까 주머니에 천 원도 없는데 천 원 모으기도 힘들어 몬스터 사냥이 은근히 도움이 내가 킬 열어줄게 몬스터 사냥이 의외로 도움이 될지도 몰라 킬 비틀 개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개미 꿀 잘나요 이건 뭐지 이거 기력 회복하는 데 쓰이네 오 오 이 자식들 잡을만한데 불 던지는 녀석이라 맞다위는 안 좋은 것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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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력이 없어 오우 주먹은 아니야 맨주먹 맨주먹 뭔데 아 맨주먹으로 싸워 맨주먹으로 할 수 있어 아니 기력도 없어 아니 미친 아 됐다 아니 싸우는데 다 써버렸네 아 이런 음식을 먹고 올게요 기력 생각도 안하고 싸웠어 기력 생각도 안하고 싸워가지고 기력 유포를 갖고 다녀야겠다 똥은 뭐야 이거 배설문도 없는데 체력 은근히 이게 유포가 좋네 건조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어 베어링 나왔다 하나 더 나오면 되지 일단 세 개만 놓고 일 더 해야 돼 기력 소모가 조금 불편한데 아니 송아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거 다음날에 송아지 좀 잡아야 되겠다 고기 육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쁘네 이거 이쪽 주변 돌면은 또 뭔가 주미나 이런 걸 세 고양이 아유 내려가도 되나 일단 가봐 이런데 들어갈 수 있나 아니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네 어 저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오오 여기도 무슨 동굴이 있는데 어 아니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네 입장 오오 동굴 오 오 뭔데 아이템이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대 부셔서 오 오 상자를 부시면 되네 형석 형석은 뭐지 부실 수 있는 게 나무상자 뿐인가 오 어 어 아 어 어 오 오 오 뭐가 나온다 석경 석경 구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뭐하는 데지 몬스터는 없어 보이도 오 어? 뭐지? 이 반짝반짝한 것들은 뭐야? 뭐 채집할 수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근데 뭔가 채집할 수 있는 것 같죠? 뭐지? 레벨이 안 되는 건가? 다른 도구 있어야 될까요? 뭐 둘러보죠? 으잇짜 으잇짜 아! 아씨! 으잇짜 어? 뭐지? 여기는 못 나가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네? 저 나무상자만 뿌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다른 퀘스트일 수도 있어. 오오! 동굴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겨.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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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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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레벨이 안 돼요. 저희 지금 기력이 없어서 못 싸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유엘 어떻게 올라가지? 무작정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갈 수 있다. 달리기 기력 같은 거는 필요 없어서 다행이다. 근접 무기 데미지 먼 거리 무기 데미지 체력 일단 지금은 근접 무기로 올리죠. 근접 무기 데미지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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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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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음이다! 소가 돌아다니는 곳에는 똥이 생기네요. 어? 제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아니야. 지금 기력이 없잖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안 어디 가지? 어 쟤 뭐 하는지 궁금한데? 쫓아가볼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쫓아가서 확인해 보면 뭘 살피는 걸까? 주변을 살펴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뭘 발견했나?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걸음은 내가 가져간다. 그 자식 내가 지켜보는 거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견제하고 있어. 나보다 성장 더 많이 했으면서 견제하다니. 없어졌어. 어? 어디 갔지? 없어졌어. 설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마법사 이런 건가? 어쩐지 심상치 않다 했는데 그런 거였구나. 어? 봉 모양 선인장. 아 0개라서 안되네. 선인장을 부시면 이슬이 나오는구나. 베어링 하나 더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완성! 기준기 완성! 기준기가 범위가 꽤 크구나. 땅을 빨리 넓혀야 되겠네. 와... 뭐 이렇게 크냐? 와... 나...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잠깐만. 너를 여기다 두고 너네들을 다 여기 옮긴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작업대도... 작업대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안되지. 오케이. 이 안에는 들어가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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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수만 있음 되지 뭐. 지나다닐 수 있네 뭐. 아니 갖다 놔야 되나? 잠깐만. 너 어디 갖다줘야 된다 그랬지? 소지품에 놓고. 맞아. 갖다줘야 되기로 했어.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그... 미안 집에... 뭐가 되게 많길래. 난 내 스스로 방금 우리 집에도 물품을 늘려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아... 여기 엘리베이터로 쓰는 거구나. 오케이. 와... 처음 온 신입이 이런 걸 만들어? 아... 뭐야. 미안 같이 만든 거야? 나 혼자 했는데. 나 혼자 만들었는데 저 자식이. 좋아, 좋아. 이제 내려갈 수 있네. 열심히 일하세요. 바지 좋겠다. 거기 들어가서 진짜 좀 해봐야지. 저 밑에. 공. 좋아요. 나 지금 기력 없는데? 내일 할 수 있나요? 내일. 내일. 뭐야. 우와. 우와. 시간이 다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찍을 다시 학생 지켜야 할 것 같아. 아... 일찍을 공진대. 일찍이 공진데 까비 이 안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닐까? 방석을 팔 수 있네 아쉽지만 채굴을 하고 싶은데 빨리 자야겠다 내일 와야지 그러게요 내일 할 걸 그랬네 괜히 시간 날렸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빨리 자야지 돈도 없는데 공짜를 버려버렸네 6일째 상자에 비워둘 수 있는 거 비우고 전부 분류하니까 그냥 상자 안에 다 들어가네 와 진짜 완전 개꿀이다 바지 한번 입어볼까요? 해안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얗게 되겠네 왠지 왔다 니아로부터 너희 어머니께서 지금쯤이면 네가 도착한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정말 이상해 내 우편함은 비어도 내 우편함은 아직도 비어있으니까 기대한 내가 잘못이야 아하 내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구나 니가 지금 가장 친한 친구를 버린 슬픔으로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샌드록에 정착하길 바래 내 머릿속에는 하우디라는 인사와 총뿐이지만 그거보다도 아마 훨씬 훨씬 더 지루하다고 생각해 하우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니가 여기 없으니 기분이 좀 이상해 어젯밤에도 너희 집에 갔었거든 정말 바보 같았어 우리 같이 놀던 거 기억나? 우리는 온갖 종류의 문제에 휘말렸었지 샌드록에는 사막 도적단이 있다며? 우리는 공중해적이라 할 걸 그랬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나랑 같이 글라이딩 하러 갈 사람이 없어 최근 건강과 안전의 우려의 이유로 공동 비행이 금지됐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잖아 그러니 니가 여기 오면 꼭 와야 해 우리는 몰래 나갈 수 있을 거야 꼭 그러자고 내가 보고 싶을 테니 거기서 친구를 만들면 좋겠어 베스트 프렌드는 안 한데 지켜보고 있어 거기 사람들은 어때? 모두 야크보이들 맞지? 니가 가기 전에 샌드록 사람들 흉내내던 거 기억나 웃기기는 하는데 그러지는 않으면 좋겠어 어 뭐지? 비하한 것인가 내가? 샌드록 사람들을 흉내내더니 그 사막 도적단은 좀 위험한 것 같아 조심하도록 해 알았지? 그게 니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너 아직 30골 갚아야 한다고? 돈도 빌렸어? 그나저나 내 연구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 루오 소장님은 나에게 식물을 심는 데 소질이 있다고 했어 나도 너처럼 독립해야지 않을까? 난 그 야생의 폐기물 속 어딘가에서 진짜 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샌드록의 극한 조건에서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니가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사실 정말 멋진 일이야 식물을 심는 일과 뭔가 만드는 일이 얼마나 비슷한지 항상 얘기하지만 넌 진짜 내 말을 듣지 않아 무슨 말이야? 뭔가 말이 이상한데? 언젠간 나에게 그 전설적인 사막의 꽃을 보여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난 가서 꽃들을 돌봐야겠어 니가 떠나기 전에 심었던 난초 기억나? 음 니가 오면 넌 그 난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그걸 보면 니가 날 버리고 간 게 얼마나 지났는지 알게 될 거야 보고 싶다 니아가 답장 바로 하자 잘 지내 여기 사람들 너무 괜찮아 정말 좋은 곳이고 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해야 할 일도 많고 매일 성장하는 느낌이야 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고 새로운 삶을 제대로 즐기고 있어 여긴 별로야 나도 보고 싶어 잘 지낸다고 해줘야지 잘 지내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온C 어머 일이 있는데 관심이 있나 연락했어 아 재고를 다시 마련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모레잉어가 다 떨어졌거든 사막어 통발을 만들어서 모레잉어를 잡아달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 오후 8시에 떠들썩한 파티가 열릴 거래 내일 오후 7일날 7일 6시 7일날 7일날 6시 얀 기뻐해라 드디어 주말이라고 아 주말엔 일을 안하나? 어 조합검사를 개시할 때가 됐거든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상업조합에 들려서 유폴라 저녁에 제출된 물건들을 검사하면 니 작업장의 명성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다 오 물건들을 검사를 한다고? 의무라고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최소 2성급 작업장 주인들만 참여할 수 있어 아직 조건이 안 되면 전 아직 조건이 안 되죠 별 하나도 없는 작업장에 뭐가 있다고 일단 저기부터 가야 돼 가자 채굴하러 가자 이거 먼저 캐고 갈까? 시간 갔다 오자 오 오 오 오 유폴라 폐품 수호반에 버려진 폐허 하자 오 약간 던전 느낌이구나 황금 황소머리를 얻을 수 있대 카메라 던전이다 던전 오 우와 뭐야 이거 자판기 자판기 열사병 약 아 여기 엄청 뜨겁기도 한가봐 방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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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땅을 이렇게 팔 수도 있네 여기 깨끗하게 청소하는 느낌인가 여기 깨끗하게 청소하는 느낌인가 뭐지 그냥 파도 되는건가 아니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놀래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막 파다보면은 몬스터도 나오고 그러나보다 다음 지역으로 가려면은 막 땅도 파야되고 그런가봐 우리 광석 이게 막 갇혀있는 것도 갇혀있는 것도 이렇게 막 캐고 그래야 되나 땅을 파다보면 또 광석이 나오나봐요 앗 앗 앗 앗 앗 야무지게 파야지 야무지게 uncontrollable 채굴로 획득하는 경험치 경험치 올리자 경험치가 높아져야 레벨도 빨리 오르지 오 아 이건 더 좋은 걸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캘 수 있을 만큼 다 캐갈까? 이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6포 만들기로 했는데 적당히 하고 나가자 지금 적당히 안 되긴 하는데 적당히 하고 나가자 오 신기하다 자판기에서 파는 건 기력 올리는 거였나요? 아까 자판기에서 파는 건 기력이었나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기력이 뭘 먹을 아 기력 100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거 100짜리는 10 아 6포를 몇 개만 살까? 3개만 사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우리 광석은 이만큼이면 충분해 올라가는 건 옆에 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구나 구리광석 엄청 많이 캐왔어요 로키씨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엄청 멀리 계시네 잠깐만 일단 이거 다 먹고 이거 캐가다 이거 항상 캐가야 돼 6포를 잔뜩 만들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아이템을 사거나 해야 될 때 쟤는 잡을 수 있는 앤가? 안 돼 30 아 됐어 이정도만 하고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진짜 내일은 꼭 소 잡는다 진짜 내일은 채굴 채광 이런 거 다 없이 소만 잡는다 어 잠깐만 그 전에 건조대를 고리 막대기 두 개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를 미리 설치해놓고 가자 말린 샌드베리 이거는 기력 5 기력 10 행선 이건 소금이 있어야 되고 제일 좋은 게 송아지가 많네 근데 기력 아 기력 이게 우포가 제일 가성비가 좋네 오케이 알았어 이제 송아지는 제뜰뜰뜰 잡아야 되겠다 아 너무 가난하다 지금 유포만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 미안 집은 저렇게 발달했는데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니 같은 동기의 집이 맞는 것인가 동기끼리 독보 살아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로키씨 너무 슬프다 오케이 오늘 얼마 줬어? 60? 안녕 빠빠이 빠빠이 다음 퀘스트 저 다리 위에 소란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보물상자 보물상자 표시 뭔데? 뭐야 뭐야? 보물상자 표시가 뜨는데? 뭐지? 이게 뭘까? 오른쪽 맵 보이세요? 보물상자 표시가 떠 뭐지? 보물상자가 뭘 뜻하는거야? 지하가 있나? 여기 안대쪽이네? 뭔가 느낌상으로는 지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를 만나야 하나? 이안 입에 있겠지? 아 이안이란다 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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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거야 도대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언셔 언셔 어딨어 언셔 언셔 아니 언셔 어디갔어 아 오 뭐야 넌 캡틴이니? 귀여워 오오오오오오 오 깜짝이야 나 쫓아오는 줄 알았네 언저랑 대화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줄이 작아졌어 되게 힙하게 얘기하시네 어 니 부하 언셔가 어딨는지 아니? 어 발을 비워 여기 있구나 언셔 나 메인 퀘스트 해야 된단 말이야 언셔 어디갔냐 아니 어딨는지 어딨어 나 퀘스트 해야된다구 하나씩 훔쳐가야지 어디갔지? 아니 저기 갔는데요 표시만 뜨고 메인 임무를 받으러 가야돼 벤티한테 말 걸고 가야되는거고 표시는 여기에 뜨는데 정작 본인이 없어 말 내려놓고 어 말표시는 여기거든요 아 이쪽이다 어 뭐야 저스티스랑 대화하는거였잖아 여기 몬스터들이 꽤 있네 저스티스랑 대화하는거 저번엔 어허... 여기 나가면 로건 만날 수 있나? 어? 없어졌다 어? 메인 임무 없어졌어 뭐지? 쟤는 자동 공격할 것 같은데? 오! 17레벨! 무밍무밍! 로건 잘생겼어요 보여드릴까요? 로건 이렇게 생겼어 로건 잘생겼지 통발이나 제작하자 무슨... 왜 메인 이벤트가 갑자기 없어졌지? 아르비오 아르비오 대화 한번 할까? 친구? 여자친구겠지 오! 6포 여기서 살 수 있구나 목재 보관용 상자 오! 쌀 인형 웬만한 거 여기서 다 살 수 있네? 폭죽도 있어 시럽 기저귀 젖병 지금 시장 가격이 마이너스 9%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 여기 보이시죠? 이게 날짜마다 이게 달라져요 이거 이 물가가 달라져요 이 물가 같은 것도 확인해서 하는 거야 하는 거 근데 지금 싸게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뭘 살 수가 없어 아쉽게도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경험층 올리는 일 빼고는 아직 투수 채굴장이 서름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뭘 싸게 팔아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야 나무막대에 굵은 밧줄 나무막대에 굵은 밧줄을 제작하고 통발을 닫고 오케이 모레잉어를 잡으러 가자 통발 신기하게 생겼다 이걸로 잡을 수가 있다고? 보자 물고기를 아 그 돌 던지는 것처럼 하면 되겠다 바구니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왼쪽마다 정보 흙이랑 무게 볼 수 있네 새벽 주시는 낚시를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 아 새벽 주시 정도에는 물고기들이 없나보네 조준 가나? 핫! 잡았다 이놈! 나이스! 다 어디 갔어 본데? 바구니와 다 어디 갔지? 다 잡은 거예요? 미끼를 사용하세요 아 한 마리씩 튀어나오나? 아 그러네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나이스 뭐야? 안 사라졌는데 이게 먹은 걸로 치는 건가? 아 기럭이 부족해 안 됐네 지렁이 아 이 녀석들 먹이 반죽 안 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안돼 내 지렁이만 버렸어 기력이 없어서 더 사냥 낚시를 못하네 어? 오웬 저쪽에 갖다 주고 오자 내일은 파티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시간에 일도 못하고 벤티한테 말 걸어야 되는데 저 갖고 왔어요 오! 오 뭐야 무슨 일이지? 에이 너 정말 나이 날 것 같다 아 넌 넌 일주일이다 아 무슨 일이라면 오웬을 비한 일이라면 오! 그리고 다음에 더 산드피시가 더 산드피시 엘씨 에어씨 엘씨 아까 그 낚시하고 있더네 그 훌륭이 그녀는 그 훌륭을 즐길 수 있잖아 음식을 주네? 이거는 무슨 기능이 있는거지? 기력 2초 아~! 30초 동안 계속 오르는거네? 그걸 개꿀이잖아? 1초당 1분 이어가지구 어 잠깐만 벤티벤티 아까 벤티 있지 않았나? 벤티 벤티 아까 여기 올라갔는데? 없어졌을거 같애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구 벤티 벤티 다 저기 안에 들어갔나? 벤티 어디있어 벤티 다시 가 음식이 비싸니까요 요리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까 음식은 계속 사야되잖아요 음식 가격이 비쌀거 같은데 벤티 어디있어? 어 뭐야 여기 벤티 없네 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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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야기하고 가는건데 벤티 먼저 이야기하고 가는건데 어디갔을까? 저 초록색 NPC모양을 따라서 간다면? 니모였구나 니모 안녕 관계가 높아지면 찾아오려나? 광부기숙사 들어갔나보다 다 자러갔나봐 나도 자야겠다 아파트? 우와 아파트? 아파트? 대박 우와 나도 여기서 살래 아파트 입주 못하나? 나 저렇게 외딴 곳에 살고 싶지 않아 뭐야 젠슨강이야? 우와 뭐야 나도 아파트 입주할래 입주 어떻게 하지? 여기 사는 사람 되게 많다 그러니까 난 마을 변두리에 집 줘놓고 거기서 집 짓고 살라 그러고 다들 이렇게 좋은 곳에 살거면 나도 아파트 하나 주지 파토리 파토리씨 이야기 한번 해볼까 사업가 겸 연예계 장제적 검 어쩐지 이쁘더라 이쁘더라 이쁘다 이쁘다 아 황금 거위 알겠습니다 파토리씨 다음에 봅시다 젠슨 아까 집 앞에 갔었는데 아 사장이시구나 난 제조업자들이 만든 기계를 인정하네 아 이 사람도 제조업자가 되고 싶었나봐 빌더가 되고 싶었나봐 아 일단 열한시니까 자러가야겠다 파토리씨와는 친하게 지내고 아파트 입주하는 방법 찾아봐야되겠어 마을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버려져있네 청소부는 딱히 없나봐 너무하지 않아요? 나만 저렇게 변두리 나만 저렇게 변두리 집두고 나도 아파트 나 혼자 마을 외곽지옥에 이러니까 메이슨씨가 얘를 그만두고 그냥 가버린거야 마을사람들이 좋은거 같지도 않네 이런식이면 외부인이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고 말이야 엄마의 답장 다 괜찮다니 다행이야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던거일지도 어쨌든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누군가는 널 걱정해야 하니까 엄마 엄마 여기 사람들이 난 이렇게 허름한 집 줬어 나도 아파트 아파트에서 살고싶어 아이고 의자 안되겠네 의자 왜 내주자 자자 오케이 7일 날 아침이오 일요일이다 일요일이지만 어 뭐야 모래풍에 왔어 모래풍에 왔어 샌드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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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래 바람이 부는 날은 샌드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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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안 일하고 있는데 샌드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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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큰 야생 야크멜이 돌아다닌다. 말, 마틸다. 이 모래폭풍이 하필이면 딱 이 시기에 들이닥쳤네요. 죄송하지만 메이슨 송별에는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 파티가 있었지. 오늘 파티는 못하겠네.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자. 교회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눠준다 했잖아. 그럼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받아와야지. 교회가 어느 쪽이었더라. 아 여기 있다. 살기 척박한 곳은 맞네. 어 뭐 이쪽이 아닌데? 아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여기 봐. 눈 가리고 뛰는 거 봐. 모션이 아주 잘 만들었어. 들어가자. 교회로 들어가자. 어 청소 한번 해주고. 들어가는 길에. 아 저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저씨들. 아저씨들 대화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저 지금 모래폭풍 와서 지금 장비어 들어왔는데. 아 모두에게 잘 된 일일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남들을 해치는 건 솔직히 별로이기도 하고. 아 무슨 소리냐. 완벽한 전투보다 더 나은 추격은 없어. 게다가 정의를 위해 약진하려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그러니 수련을 받아라. 버디스. 반드시. 아 너 그게 정말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착하군. 그리고 이게 누구야. 우리 이웃인 제조업자잖아. 너라면 분명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대단하지 않아? 버디스? 어잉? 갑자기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네가. 네가 무기 가지고 있어야 된다며. 그럼 너가 만들어줘. 어 그렇죠. 버디스에게 검소를 가르쳐주고 있었어. 나 꽤나 멋지지 않나? 나 이제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훈련용 검과 방패를 잃어버려서 말이야. 너라면 새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너한텐 쉽잖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네. 좋았어. 다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진 말아줘. 네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을 거야. 재료나 주고 하지. 안 돼. 이거 내 거야. 아 침대가 갖고 있는 건 내 건데. 아 일단 줄게. 아 침대. 아 검과 방패 찾았대.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날 믿고 있구나. 고마워. 어휴. 오 사람들 여기 많이 모여있어. 어? 기부. 어 뭐야. 기부를 해? 헌금하는 거야? 어 마을에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나 방사 장비 준다며요. 그래서 왔는데. 어? 뭐지? 어 뭐지? 임벤에 있는 건가요? 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걸 쓰고 다녀야 돼. 방어력과 기력. 아 근데 뛰어다니는 건 상관없네요. 밖에서 일할 때 쓰는 거야. 아 근데 왜 다 여기 모여있냐? 어 다 있는 건 아니네? 아 나 오늘 소 때려잡기로 했는데. 소를 잡을 수가 없네요. 소 잡으려고 했더니. 날씨가 이 상태라. 몬스터가 셀 것 같아가지고. 하필 육포 만들려는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더치 한번 보고 갈까? 쯔 박사님. 아 일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제기. 미술 수집기. 14개 모으긴 했거든요. 재활용 장치를 더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용광 문화. 지금으로서는. 뭔가. 재활용 장치를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런 연구를 시키고. 가속은 뭐가 필요해? 아 가속도 디스크 필요하구나. 아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부터. 아 뭐야 여기 또 있었잖아. 에라잇. 재봉 장치가 있네. 다양한 상품 만들기. 무기 제작. 아 이게 무기 제작. 옷이나 가죽. 가죽. 아 여기 있네. 재봉할 수 있는 거. 어. 아. 디스크 뭐 더 모으면 되지. 뭐 어렵진 않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같이 쓰면 안 돼? 어 욕포 훔쳐가자. 미안고 훔쳐가. 안되네. 미안은 사냥까지 했어. 여기 못 파는 델까? 아 망치질 시간. 여기 있구나. 망치질 시간이 뭔가 했네. 구리 주개. 아 여기서 살 수 있구나. 구리 주개 몇 개만 사볼까? 안 돼. 구리 갖고. 아니야. 몇 개만 사고. 5개. 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구리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도끼나 나무. 이렇게 도끼나. 저 곡괭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확인 좀 해 봐야겠다. 천둥부터야? 천둥이 기본이야? 그것도 이상한데. 돌검. 돌검. 겁 만드는 데 숨. 아 무기 만드는데 구리가 필요한 거고. 이거 업그레이드는. 아 청동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도 일을 쉴 순 없지. 부지런히 벌어야 미안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심정. 눈이 빨개졌어. 잡을 수 있을까? 무빙만 잘한다면. 레벨 11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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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빨차기 지구력 지구력 피하고 옆구리를 공략해야 돼 오 피하고 오 피하고 오 아이고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가끔 치면 다 터지네 어우 방어막 방어막 아 잡을만 한데 오 오 오 오 오 돌진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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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맞은거야 어 집중 집중 오 저러다 옆에 있는 애 때릴까봐 오우 오우 뭘 이렇게 많이 주냐 게이드 게이드 와 빡세네 잠깐 아이템을 하나 하고 음 대박 대박 하나씩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언제까지고 에잇 이렇게 알면 다 채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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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기를 위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고기 고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고기가 필요해 와 이렇게 작아도 세 개밖에 안 나오는 것도 정말 아 저 저 녀석들은 이건가 보다 핫 핫 핫 핫 핫 물고기들도 큰 거 나오나보다 물고기들도 큰 거 나오나보다 하나 먹고 싸워봐 하나 때리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아 안되겠다 못잡겠다 아야 한대만 더 때려볼까 핫 아우우씨 갈게 갈게 미안하다 때려도 미안하다 가자 가자 도망가 도망가 여기까지는 안오겠지 자 모래맛 육포 먹어보자 모래맛 육포 오 좋아요 급할때 쓸만한 걸로 그냥 샌드베리 써야되겠다 어? 내기율이 가득 찼니? 자 갖고있는거는 일단 다 돌려놓는게 좋겠죠 어? 어차피 다 분해해야 되는거라 돌리고 용광로도 용광로는 만들고 싶을때 하는게 좋은거 같은데 아 이거는 거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캐야되나보다 세라믹평 세라믹평 이런건 필요할 때 써야되겠네 어우 생각보다 괜찮은데 햇빛을 가려준 이건 뭐 열사병 이런건가? 그냥 이쁜건가? 봄이 뭐에 좋은거지? 가공장치 염마장치 웬만한 장치들은 빨리 만들어야겠네 어 벤티! 벤티 나 너 찾고 있었어 어어 파편이 필요하면 날 찾아와 우리 회사 뒷마당으로 말이야 하하하 해외! 크레인 리프트 이즈 이즈 라이브 한거 페이 세라믹평 어흥 그래, 친구하자 아, 고마워 이 친구 공짜로 날 들여보내 줄 수 있대 밤에 외출 아, 다음에 하자, 다음에 왜냐하면 난 지금 기력이 없어서 지금 기력이 없거든 기력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원거리 히트 콤보 창 히트 콤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무기가 이거라 이거 올려보죠 다섯 번 히트 콤보 오, 궁금한데 궁금하지만 오늘은 일찍 집에서 자자 가정용 알림판 저 조라하기 짝이 없는 조라하기 짝이 없는 집 조라하기 짝이 없는 집 팻도 키울 수 있... 아, 강아지 키울 수 있구나 괜찮아요 내일 하면 되니까 아, 물탱크 물이 없대 아, 젠장 물이 없어 물, 물 물 폭풍우가 지나갔나? 폭풍우가 지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수리하고 있구나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 이정도는 뭐 별거 아니지? 아 저 부서진거 가자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방어력 올라가니까 계속 쓰고 다녀야 되겠다 혼자 그러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네 수리해야 되나봐 아 하지마 오웬이 슬퍼한다면 도와줘야지 아 메이슨 소별 해야되나 아 메이슨 소별 해야되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두 번째 인사라네. 무대를 새로 고쳐달라네. 젖어질 줄 알았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넌 먼저 선택하자. 난 괜찮은데. 어... 내가 배경막을 만들게. 알았다. 다른 것들도 챙겨볼게. 여기가 뭐지? 아,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더 필요하지 않아. 내가 더 필요하지 않아. 내가 더 필요하지 않아. 그거 니꺼 아니였어. 알았다. 너 둘 다. 내가 어떻게 해. 좋은 luck.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cannot change again. missing svk 혹시 필요하다면 음 anar에 사베지 이 스테이지. 허즈밴드, 허즈밴드. 흑! 저의 스테이지 원하는 그 다음에 그럼그럼. 한글스.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슬퍼하지 마세요. 어, 달간판. 달간판도 없어졌고... 아, 지즈... 알았어, 내가 해줄게 오웬이 원한다면 일단 간판부터 찾으러 갈까요? 아, 아파트 입주 어떻게 하지? 아파트 가지고 싶은데? 나는 외형보단 방을 꾸미고 싶은데 아, 저기 있네 아, 세 마리는 좀 오바인데? 아, 이씨... 자, 여러분 이거 돌, 돌 어딨냐 지금 내 가방에 있나, 돌이? 돌덩이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잠깐만요 돌 던지면 한 마리씩 유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버섯이다 처음 보는 거야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방 정리 좀 먼저 하고 올게요 가방 정리 좀 먼저 하고 올게요 앗짜 오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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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만들고 전부 분류 블루블루로 된거지? 그러면은 아... 촌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일단 비어있는 부분에 같이 분할 아 또 편지가 왔네 엘시 이제 너도 승마를 제대로 배울 때가 된거 같아 날 만나러 오면 말타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줄게 어? 말도 탈 수 있어? 대박 어? 진료소에서 새로운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시험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과 부작용은 반드시 고객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박사 임상실험하면 돈 많이 주나? 실제로 임상실험에 참여하면 돈 꽤 많이 주는데 일단 돌부터 주워갑시다 여기 돌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지렁이 지렁이도 하나씩 이 주변에 돌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아 그냥 잡을까? 3마리 한꺼번에 잡기 좀 빡센 것 같은데 무기가 이런거라 일단 싸워보자 어차피 3마리 잡기니까 한 번에 다 잡아버린다는 생각으로 가야겠다 쟤네들 원거리 공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미 잡을 때도 좀 귀찮았던 것처럼 잡기 힘들다기보단 귀찮을 것 같아서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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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나오는 거야 와 와 씁 오우 됐다 오우 씨 너 이 자식 우와 폭탄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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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우 씨 자식들 은근히 은근히 귀찮게 만드네 잘 싸웠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걸 해야되는데 고정을 고정시점을 해야되는데 방금 고정시점을 안하고 싸웠어 반판을 달아주도록 하지 반판을 달아주도록 하지 오웬 내가 다시 주워왔어 오케이 오 120원 어 뭐야 업그레이드를 해야돼 또 일단 조립하는데 가봅시다 120원이나 줬어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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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에서 물을 생산해서 아 작업대에서 물을 생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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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ondan 한번 보죠 무대 지지대 널빤지 성둥주계 석판 널빤지 성둥주계 석판 아 디스크 모아야 돼? 잠깐만 디스크를 모아야 돼 지금 기계부터 만들어야 되니까요 디스크 수집을 해야 돼 대기 중인 거는 소모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아 이제는 그냥 못 들어가 오마이갓 200골드나 필요해? 뭐가 저렇게 많이 필요해 왜 이렇게 비싸 리스크가 저기서 나오던데 아 미치겠네 그래 밤에 가야 되겠다 좀 아꼈다가 잠깐만 이러면 퀘스트를 다른 걸 받아서 하면 좋을까? 어 베티 베티 데려다져 데려다져 어 열한시 어떻게 열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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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자 일단 스크를 모아야 돼 자 여기도 무슨 퀘스트가 있을까 해요 목장 엘시 아 맞어 낚시인가? 어 아 말파자 야호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에이 파 아 브라우트 아 브라우트 아 브라우트 아 브라우트 아 브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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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스탈린 이 가 아 브라우트 아 브라우트 웨일 나우 마 아 왈틀 버터머핀 스윗디 파 아 아 랄프 아 엘 여기 있는 친구야, 근데 넌 너네내야 돼? 화아아아 아빠가 약간 짠, 짠돌인가? 기력은 좋은데 음식으로 얻는 기력이 증가 음식으로 얻는 기력이 증가 식사 후 충성도가 증가? 충성도가 뭐지? 뭐가 좋은 거지? 그래도 이게 더 좋은 말이겠지? 빨간색 말로 합시다 말을 빌리는 건가 봐 봐봐 알러뷰 파파 이리야! 오 오케 오케 일단 탑스리 오오오 오오오 와아 약간 그거 생각나 라푼젤에 나오는 맥시머스 빨리 가면 안되니? 말타고 왜이렇게 느리게 가는거야? 점프 너무 느려 친구야 아 이제 좀 빨리 간다 여기서만 돌아다니는건가? 나간다 나간다 좋아좋아 아 여기 송아지 레벨 1자리들 있네 아니 나 뭐하러 저렇게 레벨 높은 애들이랑 싸웠던거야? 뭐야 여기 레벨 낮은 애들이 있었잖아 아이씨 집 바로 옆이니까 거기서 싸우는 줄 알았지 손해봤잖아 아 으흠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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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옛 타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아 여기 애들은 잡을 수 없구나 여기는 누군가 키우는 소들이라서 그런가봐 야생애들만 잡을 수 있나봐 사육된 애들이라서 안되나봐 잠시만요 이번엔 다른거 받으러 가자 가자 미안 난 말탔다 엑스? 엑스? 까마귀다 상품? 가르조삼보 특제약 시험 참가하기 아 펭 의사한테 네 가는거고 자 일단 다른임무 이건 어디일까요? 위치상으로 어지스 어지스 아 방금 못먹었어요? 아 네 가능해요 규칙은 지켜야하니까 난 항상 따르지 규칙은 지켜야하니까 난 항상 따르지 도적단? 이름이 그냥 좀 그런데 아 그 로건에 대해서 물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상적인 시민으로 볼 수 없대 아 아 내가 로건을 로건을 아직 못 만나가지고 로건을 아직 못 만나가지고 아 오케이 조용소에다 아 지금 소지품이 아 아이고 물로 들어가버렸네 아까 바닥에 버려졌다고요? 만났던 자리를 아 그러네 됐다 오케 웬만한 오케 다 받았다 오케 웬만한 11시까지 기다리면 되겠는데 11시까지 기다리면 되겠는데 잠깐만 처음 보는 사람인걸? 미겔? 주임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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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텔레시스 샌드록 아 아 대화 한번 하고 아 아 네 나중에 만납시다 어 내 의뢰에 대해 알고 있네 또 찍는거 되게 신나보이네 일단 집이 없으니까 여기 있어 미안하다 불이 막대 불이 주게 그걸 또 만들어야 되겠다 상자가 필요해 일단 깃털 먼지털이 청사진 하나 사오고 이게 더 큰건가 이게 더 큰건가 두개 만들고 보관함을 바로바로 그냥 넣어야지 안되겠어 일단 전부 분류했지 이렇게 그러면 고기는 널어놓고 계란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될 것 같으니까요 아 있는거 없는거 일단 다 넣어놓자 뭔가 팔아야 할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워 그가 몇 something ссылert OK besonders 한번 유포를 또 만들고 어우 바쁘다 바빠 좋아 기력을 낭비하면 안되니까 회전초발착이나 하자 오 팩 대신 차주다니 고맙다 어 뭐야 너 왜 나 따라 넣었어 아 이거 묶어놔야되는건가? 시기 어떻게 해야되지? 말은 여기다 두면 나올거 같은데 일단 내려봐 따라 나오는거 아니지? 마구깐에다 넣어놓고 해야되나? 그래 너도 자야지 너 여기 넣어놓고 가야되나보다 빌려준다해서 나도 마구깐 하나를 만들어놔야되나? 어떻게하지? 내가 마구깐을 만들어야되나? 설마 그냥 걸어서 다닐수 없는건가? 마구깐 따로 만들어야되요 아까 보니까 말의 충성도가 올라갔어 아까 보니까요 어 아까 집 짓는거에 어디갔냐 집 어떻게 봤었지? 아 집 들어가 집안에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마구깐 아까 거기 집 짓는거 봤었잖아요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마구깐이 소통 쓰다듬기 상호작용 상호작용 아 돌아가기가 있구나 확인 먹이주기 헉 먹이 샌드베리 소통 관찰하기 가만히 쳐다보는거야? 가만히 쳐다보는거야? 아 진짜 쳐다보는거구나 뭐 언제까지 볼 수 있는거야? 머무르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쟤가 나오지 않을거야 아하 이렇게 멈춰 멈춰 하니까 안따라나오네 베리를 찾아야 뭘 밥을 줄텐데 밤에는 유독 또 안보이네 사막 부추 아 생각해보니까 낭비하지마 아 깜짝이야 미안 빨리 미안 빨리 미안이라고 해 빨리 미안 빨리 미안하다고 해 빨리 미안 부딪쳐놓고 저 자식이 쌩까네 어디 밤 여깄다 저 자식이 쌩할까? 하나 줘보자 하나 줘보자 먹이주기 줄까 아 너무 과하게 줘도 안되네 처음으로 밥을 줬는데 어떠니 어 일단 어 어 잠깐만 이거 혹시 안됐겠지? 하나정도 어 됐어 됐어 두개 오케이 오케이 디스크 디스크를 얻어와야 돼 그래야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채석장까지만 하고 끝내죠 오늘 게임 완전 재밌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20초 남았어 농사를 지워야 되는데 이 게임 진짜 오래걸리겠다 흠 3 2 1 벤티 벤티 혹시 음료수는 벤티 사이즈만 먹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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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잊어보자 가자 흠 흠 흠 흠 흠 왜 재밌는데 흠 흠 흠 흠 재밌는데 왜 그래요 흠 흠 흠 흠 가긴 어 뭐야 흠 흠 흠 너도 오는 거구나 허세 좀 부려야지 난 깊게 가봤어 깊게 탐험해봤거든 먹을 거 챙겨오길 잘했다 친구 말 되게 많네 일하면서 쉬지 않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거까지 효과를 내야 돼? 아 그치 그치 아 고마워 아 고마워 See you later 아 여기서 나오겠다 한 더미당 디스크 한 개만 나오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어 아니네 두 개 나왔어 나이스 쭉 가자 미안 들어갔으니까 부시계 부품 구리광성 들어가야 되는 건가? 기기 업그레이드 배터리 분석집 아 이런 거 올리면은 아 물체 스캔도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많이 얻어야 되네 보자 보자 지금 퀘스트를 다시 한 번 볼게요 청동 망치 국깽이가 필요하대 아 청동이면은 지금 청동 잠깐만 청동이 필요하다는 건 여기 청동이 아 아 아 어 깊게 들어가서 청동 캐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건가? 지금 1단계는 구리고 잠깐만 아 주석 주석인가? 주석 주석은 아닌데? 청동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게요 사서 만드는 게 더 빠르겠는데 사서 만들까요? 아 나 부자도 아닌데 이걸 사서 만든다고? 그렇지만 복잡한 건 돈으로 해결이 되지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아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는구만 오늘은 늦었으니까 쉬어야 된대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은 풀을 회복도 안 되고 그러나 봐요 잘자 나도 잘게 오늘 밤에 일찍 자야겠다 너무 늦게 자면 저런 말을 하네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 일단 너 여기서 기다릴래? 일단 너 여기서 기다릴래? 아니다 타고 갈까? 달리기 해도 상관없는데 기력은 됐고 사육! 아 이런 것도 줘서 사육할 수 있구나 아까 그거 어디서 팔았지? 아까 그 주개 어디서 팔았죠? 아 여기서 팔았나? 여기서 팔았던 것 같아 아 여덟 시에 열려? 좀만 기다려 여기였던 것 같아 망치지 시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8초 오케이 아 중요한 건 청동 주개가 몇 개 필요한지 안 알아왔어 아이 잠깐만 청동 주개 몇 개 필요한지를 안 봤어 괜히 말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 아 아 너 따라오지 참 뛰어올 필요도 없었는데 오괭이 다섯 개 열 개 정도 살 수 있으려나? 지금 하나 있으니까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돈이 되는지 봐야 되겠네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그렇지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하아 돈의 절반을 잠깐만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이나 아이 돈이야 또 벌면 되지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돈이야 벌면 되지 자 가자 집에 가자 더 좋은 망치랑 국객이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성동망치 국객이 나무막대랑 구리나사 잠깐만 구리나사도 팔았던 것 같은데 두 개에다가 숫돌 하나 일단 나무막대기 만들 수 있으니까 구리나사 두 개에 숫돌 하나 아 잘못 눌렀어 다 어디갔어 다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만 네 개에 숫돌 두 개 나사 네 개에 숫돌 두 개 나무도 없어 나무도 없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항상 부족하네 나사 네 개에다가 숫돌 두 개 와 숫돌 개비싸 481이야 잠깐만 숫돌은 사야 되는 거네 무조건 만들 수가 없네 하나에 481원이야 너무 비싸 한 개조차도 살 수 없네 돈이 없어져 아 이럴 거면 아 남 저기 기다려봐 아 재물 채석장 갔다와서 딴 짓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죠 그래요 나머지 재료를 구하는 건 좀 오래 걸리네요 하늘이시여 내 음식을 자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 게임 너무 재밌네요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돈값은 하는 것 같아 뭔가 렉 같은 것도 없고 할 것도 많고 저 약간 스타드 별리처럼 후디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스타드 별리는 길게 못하거든요 길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꽤 길게 하고 싶네요 심심할 때 가끔씩 켜서 또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 이 게임 비싼 게 좀 흠이긴 한데 이 게임 진짜 별 5개 별 5개짜리 진짜 재밌어 일단 그림도 마음에 들고 이 캐릭터 자체가 마음에 들고요 조작감이나 움직임이나 타격감이나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재밌네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하구요 10점 만점에 아직은 불편한 점 못 찾아서 10점 만점에 10점? 아니다 10점 만점에 한 9점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1점은 좀 비싸 1점 모자란 거 좀 가격이 비쌉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싸요 44,0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류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사볼만 해 난 괜찮은데요 게임 괜찮아요 멀티도 되니까 아 싱글을 종료하고 멀티로 바꿔야 되네 새 게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나? 완전히 혼자 했던 게 없어지는 건가? 후보에 등재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특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뭐래 했을 듯?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